안녕하세요. 시내티비입니다. 오늘은 김진사 이야기를 첫 번째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동아 김진사 이야기 어느 고울에 김진사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집이 가난했습니다. 그는 지략은 있지만 가난 때문에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없는 답답한 마음을 숨기며 살아야 했지요. 어느 날 김진사의 친구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서 다음날 친구인 재상의 아들과 함께 조문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아침 아직 동이 뜨지도 않았는데 한 사람이 문 밖에서 김진사를 불러 말했습니다. 재상의 아드님이 말을 보내면서 조문을 하러 일찍 갈 일이 생겼는데 김진사님이 타고 오실 말이 없음을 걱정하시고 말을 보내셨습니다. 이 말을 타고 가시면 됩니다. 김진사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말을 타고 성문을 나섰습니다. 말이 한참을 달려 어느 곳에 이르렀는데 해는 아직도 뜨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건장한 마부가 안장 얹은 말 옆에 앉아 있었지요. 더 이상 달리지 않는 말에서 내린 김진사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마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냐 또 이건 무슨 일이냐 말을 바꿔 타십시오 말을 바꿔 타고 가시다 보면 자연히 알게 될 겁니다. 자신이 있는 곳이 어딘지 알 수 없었던 김진사는 시키는 대로 말을 바꿔 타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또 한 번 말을 바꿔 탄 김진사는 밤낮 없이 달려 며칠 만에 어느 곳에 내렸는데 둘러보니 사방에 산이 둘러싸여 있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집이 쭉 늘어섰고 그 한가운데 집이 크게 한 채 있는데 큰 문이 세 개나 있는 것이 관청 같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문을 지나 들어간 곳에는 어여쁜 여자들의 시중을 받으며 누워서 앓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김진사를 본 남자는 여자들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나 앉더니 마른 입을 겨우 떼며 말했어요. 당신의 지략이 대단하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당신을 이곳까지 오게 한 것이니 너무 기분 상해하지는 마십시오. 나도 서울에서 살던 사람인데 여기에 들어온 지 여러 해가 지났다오. 이곳은 도작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어찌하여 대장 노릇을 하게 되었소. 대장 얘기는 했지만 한 번도 사람으로서 못할 짓을 한 적은 없소. 탐관 오리나 인색한 부자의 재물을 갈취하여 군수품으로 채워 놓았소. 당신이 당신의 배경 때문에 하고픈 일을 못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 이곳에서 이 사람들과 재산을 기반으로 하고 하고 싶은 일들을 하시오. 단, 이 사람들은 도작들이니 당신이 잘 다스려야 당신의 목숨도 운전할 것이오. 당신이라면 잘 해낼 거라 생각하오. 말을 마치자 인의 자리에 누워버린 도적의 대장을 보면서 김진사는 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도적 대장의 자리를 물려받게 될 줄은 몰랐기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마다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도적들의 절을 받으며 다음을 이어갈 대장이 되었고 깨끗한 옷과 푸짐한 음식으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도적 대장이 죽자 도적들은 매우 슬퍼하면서 상복을 입고 화려하게 상을 치렀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쯤 김진사는 도적들이 하는 말을 여 듣게 되었어요. 새 대장을 데려왔지만 아직까지도 별 하는 일 없이 반만 축내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 하는 걸로 봐서는 무엇을 구상하는 것 같지도 않고 잘못 데려온 건 아닌지 모르겠어. 며칠 더 두고 봤다가 계속 밥벌레 짓을 하면 죽여버리고 다른 대장을 구하자. 그래, 그러자. 이야기를 들은 김진사는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다음날 김진사는 대청마루의 의자에 앉아 우두머리 장수를 불러물었지요. 옛 대장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물어볼 경황이 없었는데 전에 저축해둔 물자는 아직 남아 있느냐. 저축해둔 것이 있었지만 상을 치르면서 거의 써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젠 먹을 것을 걱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들이칠 만한 집이 있는지 그 명단을 뽑아와봐라. 장수가 뽑아온 명단 중에 김진사는 주진사의 집을 대상으로 삼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장수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요. 대장님, 그 집은 참으로 큰 부자이긴 하지만 성공할 가능성이 제일 적습니다. 그 동네에 있는 집 중 4,500채가 모두 주진사의 종들의 집인데 집집마다 문에 큰 방울을 하나씩 달아 그것을 모두 연결해 주인집에 달아두었습니다. 만약 주진사 집에 도둑질을 하러 들어갔다가 주진사가 그 방울 묶은 줄을 흔들면 동네에 있는 종들이 모두 달려들므로 다시 되돌아 나올 가능성이 적습니다. 대장이 명령을 내리면 불을 지고 서포로 뛰어드는 것이라 할지라도 말없이 따라야 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로 다른 군사들의 마음을 흔드는가 마땅히 매로 다스리겠다. 이자를 끌고 가 콘장 일곱 대를 지거라. 그리고 내가 직접 주진사의 집으로 가겠다. 다음날 김진사는 어느 감사의 비장인 것처럼 꾸미고 부하들은 역졸처럼 꾸몄습니다. 큰 상자와 고리짝 등을 잔뜩 말에 얹어 해가 넘어갈 때쯤 주진사의 집을 두드렸지요. 누가 보아도 당당한 비장의 모습에 주진사는 바지런히 뛰어나와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함경도 가명에서 한양으로 보내는 진상품을 운반하는 책임을 맡은 비장입니다. 그리고 저말 위의 물건들은 가명에서 진상하는 물건들이니 잘 보이는 대청 위에 두어야 합니다. 한양으로 올라가는 진상품이라고 하는데 어느 누가 그러지 말라고 할까요? 주진사는 상자들을 대청 위에 올려두고 저녁을 차려냈습니다. 밤이 되어 주진사와 김진사는 함께 잠자리에 들었는데 문득 가슴이 답답하게 느껴진 주진사가 눈을 뜨니 가슴 위에는 비장이라고 하던 사람이 걸터앉아 칼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나는 비장이 아니다. 나는 도적의 두목이다. 만일 소리를 지른다면 이 칼로 무참히 뵐 것이다. 하지만 돈과 재물 등이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준다면 목숨은 건질 수 있을 것이다. 목숨과 재물 중에 하나를 골라라. 주진사는 새파레진 얼굴로 겁에 질려 일일이 창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부하들이 창고를 뒤지는 동안에 집 안에서는 주진사를 구하기 위해 소동이 벌어졌지요. 하지만 주진사는 사람들을 접근하지 못하게 소리쳤습니다. 다가오지 마라. 저자들이 창고에 있는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가도록 그냥 두어라. 도적들은 비당과 동과 은자 등을 모두 끌어낸 다음 주진사의 말과 소외까지 싣고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부하들이 모두 마을을 벗어난 것을 확인한 김진사는 주진사를 동구밭까지 인질로 끌고 나왔다가 휘칸이 주진사를 뿌리치고 말에 훌쩍 올라 사라졌습니다. 그날의 소득은 수만 양이 넘어 부하들은 모두 김진사를 두목으로써 우러러 받들게 되었습니다. 닷새가 지나자 김진사는 부하에게 함경도에 있는 석왕사라는 절에 대해 탐문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부하 장교가 한숨부터 내쉬며 말했지요. 그 절은 승려들이 워낙 썩어 신도들에게 거두어들인 재물이 많을 테지만 입구는 골짜기에 있는 길 하나뿐입니다. 만약 깊이 들어갔다가 이 길을 광군이 막아버리면 되돌아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저것이 무서워서야 무슨 일을 하겠느냐 내가 직접 갈 것이니 걱정 말아라. 김진사 자신은 가명의 장군으로 변장하고 부하들은 부하 장교와 군졸로 변장하게 한 다음 부하 몇 명을 죄인인 양 밧줄로 묶어 앞장세우고 절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죄인으로 변장한 부하들을 고문하는 척하며 절의 승려 중 지은 죄와 관련된 자들의 이름을 되라고 했지요. 모진 고문 소리에 승려들은 말 한마디 못 꺼내고 주눅 들어 있을 수밖에 없는 데다가 승려로서 신도들의 돈을 이리저리 사기친 죄가 있는지라 더욱 할 말이 없었습니다. 김진사의 부하들은 정말 모진 고문에 자백을 하듯 승려의 이름을 하나씩 불렀고 그때마다 부하들이 그 승려를 찾아내 결박했습니다. 결국 오백여 명의 승려가 모두 결박 당하고 철을 뒤져 돈이 될 만한 것들을 모두 말에 줄줄이 실어 내보냈지요. 그런데 몇 명의 승려가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다가 이 광경을 보고 급히 관하에 알렸습니다. 수령은 급하게 장교와 군졸들을 절로 울려보내고 입고를 막아 포위했습니다. 망을 보던 부하의 말에 김진사는 부하 중에 다섯 명을 골라 머리를 빡빡 깎고 승려 옷을 입힌 후에 피칠을 해 내려보냈지요. 부하들은 마치 승려인 양 군관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는 척하며 도적들이 이미 산을 넘어 도망갔으니 뒷길로 돌아가 추격하라고 거짓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이들의 말을 믿은 광군들은 포비를 풀고 뒷산으로 내달렸고 김진사와 부하들은 수월하게 도망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패한 양반들과 승려 등에게만 도적질을 했어요. 김진사가 도적 두목이 된 지 3년이 되자 막대한 거금을 모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진사는 부하들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너희들이 지금은 도적질을 하고 있지만 만약 먹고 살기에 넉넉했다면 이렇게 도적질을 하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 여기 이 재물들을 똑같이 나누어 가지고 산을 내려가 다시 평범하게 살길 바란다. 이런 도적질은 평생 할 일이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하들은 김진사의 말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김진사의 말대로 물건들을 똑같이 나누어 가진 부하들은 거처를 불사르고 산을 내려와 평범한 백성으로 돌아갔고 김진사 또한 고향으로 돌아가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술장수 이야기 조선순조때 강원도 횡성에 사는 이선약이란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돈으로 벼슬을 사겠다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벼슬은 커녕 집안 재산까지 모두 말아먹었지요. 말단 벼슬 하나 얻지 못하고 이대로 집으로 돌아가려니 난감한 상황이어서 이도 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종로 거리를 지나가는데 화대가 천냥이라는 간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선약은 대번에 문을 박차고 들어갔지요. 그러자 예쁜 젊은 여자 둘이 나와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님은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내 이름은 이선약이고 전주에서 왔다. 여러 해 전국 일주를 하다가 서울에 들어서 심심하던 참에 이 앞을 지나가다 간판을 보았다. 누가 주인이냐 이곳은 하룻밤에 청금을 쓸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청금이 뭐 대수냐 청금값을 아는 사람인지를 보아야겠다. 알겠습니다. 따라오세요. 그 여자가 안내한 곳엔 누각이 있었는데 고급스러운 주렴과 발이 드리워졌고 벽은 하얗고 병풍은 금박인 곳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 여자가 앉아 있었는데 선녀가 하늘에서 막 내려온 것처럼 그 아름다움은 말로 할 수 없었어요. 여자는 이선약을 보더니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리고는 술상을 내오게 해 이선약과 두어잔을 나누었지요. 당신이 이술집의 주인이요. 저는 원래 평양에서 제일 가는 기생이었습니다. 개성의 대상 백씨가 만금을 투자해 이두각을 꾸며 저에게 술장사를 하게 했지만 열흘이 지난 오늘까지 호탕하게 청금을 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들어오셨네요. 진정 남자이신가 봅니다. 내가 이래봬도 전주에서는 내놓으라 하는 부자라서 무과에도 돈을 써서 급제를 했소. 서울에 머문지는 3년이 넘어가는데 매일 정께미를 쓰고 있으니 뭐 이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요. 여자는 제대로 손님을 맞았다는 생각에 저녁상도 근사하게 차려 대접했습니다. 거기다가 좋은 술을 가득 담은 항아리를 옆에 두고 시를 지으며 기분을 냈어요. 기분이 무르익자 기분이 무르익자 이선약은 노래를 부르고 여자는 장고를 치며 밤이 깊은 줄을 몰랐습니다. 밤이 되자 방에는 이선약과 여자 둘만 남았어요. 둘만 남은 것을 확인한 이선약은 갑자기 몸을 휙 돌려 여자에게 칼을 들이댔습니다.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자는 너무 놀라 살려달라 빌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왜 이러세요? 글쎄 너를 살려줘야 할지는 잘 모르겠다. 너는 분명 장안의 부자들을 등쳐먹을 큰 도둑인데 내가 널 죽여 서울의 북류객들을 구하고 관하의 고발에 벼슬자리라도 얻으련다. 너도 네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겠지. 자, 죽어라. 살려주세요. 하라는 대로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 살려만 주십시오. 그래, 정말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냐.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이 방 안에 돈 될 만한 것이 얼마나 있는지 말해봐. 금은 보아와 명주와 비단 같은 것들이 삼천여금이 되고 제 옷과 산호, 호박, 사양 같은 것들과 가구들 중에 비싼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럼 동이 트기 전까지 가벼운 물건과 비싼 것 위주로 내가 지고 갈 것과 네가 지고 갈 것을 단단히 꾸려 서울 밖으로 도망을 하자. 알았느냐. 여자는 이선약이 칼을 치우자 시키는 대로 짐을 꾸렸습니다. 대강 오천금 정도 되는 짐을 꾸린 둘은 동이 트면서 동대문이 열리자마자 도망을 해 수십 일을 달렸지요. 짐을 지고 달리려니 여자는 힘이 들었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금강산으로 간다. 금강산이 조선 최고의 명산이라고 하더구나. 돈 좀 있고 권력 있는 부자들이 사시사철 금강산에 있는 절에서 기도를 하며 엄청난 시주를 한다. 그 때문에 중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있고 절들도 부자다. 우리가 그곳에 술집을 내고 술 장사를 하면 7, 8년 사이에 부자들의 돈과 중들의 돈을 다 끌어들일 수 있다. 그러면 종로 거리에서 장사하는 것에 비할 바가 아닐 것이다. 나리의 말씀이 듣기 좋군요. 그렇게 된다면야 소원이 없지요. 금강산에 도착한 이선약은 싸운 보물들을 되팔아 천량으로 집을 사고 수리를 해서 근사한 술집을 꾸몄습니다. 또 이름 있는 술을 많이 빚어 이선약은 술을 팔고 여자는 술 시중을 들었지요. 이렇게 한 지 얼마 안 돼 날씨와 계절에 상관없이 손님이 끊이지 않는 유명한 술집이 되었습니다. 이선약은 여자에게 술을 파는 요령을 말해주었어요. 사올이나 지방의 부자나 귀족들에게는 술이나 여자나 그쪽에서 돈 내는 것을 보아서 주고 중들에게는 술은 많이 줘도 좋지만 여자에는 인색하게 해라. 부자나 귀족은 어쩌다 오지만 중은 자주 오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에 따라 네 재주껏 돈을 뜯어내보도록 해라. 그리고 자신은 술청에서 얼마 떨어진 곳에 자리를 만들어 지키고 앉아서 장부를 끼고 앉아 술값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선약은 여자와 지낸 지 오래되어 허물이 없이 지냈지만 한사코 자신이 횡성 사람인 것만은 알리지 않고 오직 전주 사람 이선약으로만 행세했습니다. 돈이 어느 정도 벌리자 이선약은 결산을 해 돈이 삼천관이 되면 전주에 볼일이 있어서 다녀오겠다고 하면서 횡성으로 가 삼사개월이 지나면 다시 금강산으로 돌아왔어요. 따지면 1년 중에 3분의 2만 금강산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선약은 이선약은 횡성을 가서 재산을 늘리고 있었어요. 벼슬을 사겠다며 팔았던 집을 팔대값으로 사드리고 전에 팔았던 땅과 가구와 집기들도 다시 사드렸습니다. 그리고 논밭을 사고 나중에는 목수를 불러서 집을 늘려 마침내는 웅장한 집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술청에 앉아서 자신이 벌어들인 돈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이선약에게 돈을 벌어주고 있었어요. 이렇게 8년이 지나자 여자는 이선약을 원망하는 마음을 품게 됐습니다. 이선약에게 원망을 푸는 사람이 또 있었는데 바로 금강산 절들의 중들이었어요. 그들은 오가며 그 술집에서 한 잔씩을 했는데 한 번 갈 때마다 뜯기고 오는 돈이 엄청나 가진 돈을 다 날린 중들이 수두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인정이라는 중은 절 안에서 재산이 제일 많았는데 이 여자에게 반해 재산을 다 바쳤어요. 그러고도 여자의 마음을 얻지 못해 항상 두 사람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인정이 여자에게 이선약의 험담을 하며 깨었어요. 당신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왜 이선약에게 매어 있어야 하나 그 사람은 도둑놈이야 절간의 돈을 바닥낼 만큼 재산을 많이 모은 것은 다 당신 덕분인데 돈은 다 가져가고 걸핏하면 전주에 간다고 자리를 비우는 게 분명히 단물 다 빨아먹고 당신을 버리려고 하는 거야. 이제 나는 재산도 없고 더 이상 죽노릇도 못하겠어서 속세로 내려가려고 하니 나와 같이 가서 잘 살아보는 게 어떻겠나. 생각을 해보니 인정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이선약은 횡성에 집을 짓느라고 큰 1년 만에 금강산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여자가 실눈을 뜨고 따지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저 때문에 이곳에서 수만냥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나에겐 한 푼도 주지 않고 모두 뺏어가더니 이젠 고향에 내려가는 횟수도 많아지고 마음도 변했나 보군요. 곧 나를 버리려고 하겠지요. 나는 나리만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야. 내가 왜 당신을 버려? 그게 아니라 당신을 데려갈 방법이 없어서 그래. 무슨 방법이요? 돈 버는 방법은 쉽게도 있더니 데려갈 방법은 없다니요. 내가 여기서 돈을 가져가 고향에 가져다 둘 때는 네가 인질격으로 여기에 있었으니 중들이 가만히 있었지만 네가 만약 여기를 뜬다면 다 망하게 생긴 절의 중들이 가만히 있겠어. 내가 너를 데려가려고 하면 분명히 너를 뺏어두려고 할 거야. 그래서 저를 뺏기고 인질로 둘 거예요? 아니야. 방법은 딱 하나 있어. 얼마 전에도 인정이 왔다 갔지. 그 자의 행동을 보니까 당신에게 마음이 있는 것 같더군. 그리고 더 이상 죽노릇도 관심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인정을 따라 같이 떠나도록 해. 그리고 그 자를 꿰어서 횡성으로 오도록 하고. 횡성에 도착하면 제일 큰 길이 우리 집으로 향해 있으니 내가 기다리고 있다가 인정에게 남의 여자를 빼서 도망간 죄를 물어서 너를 다시 빼앗을 거야. 이렇게 하면 후환이 없을 테니 이게 내 계획이니까 네 마음에 들면 이렇게 하도록 해라. 나는 먼저 가겠다. 이선약은 이 말만 남기고 금강산을 떠나 횡성의 집으로 돌아와 집을 보살피고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며 마을에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집 앞을 지나가기를 기다렸어요. 얼마가 지난 후 인정이 여자와 말과 가마를 줄줄이 끌고 집 앞에 도착했는데 이선약은 하인을 시켜 손님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길 이 근처에 따로 묵을 곳이 없다고 하던데 맞소? 예, 하지만 이곳에서 머무르고 가셔도 됩니다. 인정은 여자와 하인들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선약은 주인이 손님을 맞는 것처럼 인정의 앞에 나타났지만 불빛이 어두워 인정은 이선약을 알아볼 수 없었지요. 손님은 어디서 오셨는가요? 예, 저는 금강산에서 떠나왔습니다. 이선약은 하인에게 불을 가져오게 해 인정의 얼굴을 다시 살피는 듯 하더니 반가운 듯 소리를 쳤습니다. 아이고, 이런 인정스님이 아닌가요? 네, 진작 스님이 환속하실 줄을 알았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금강산을 떠나온 지 좀 됐는데 내 식구는 잘 있나요? 인정은 자신이 남의 여자를 빼앗아 도망가던 상황이라서 대답을 못하고 얼굴이 붉어져 버렸어요. 시간 땀이 줄줄 나지만 뭐라고 변명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이선약의 하인이 말했습니다. 날이 가마이탄분이 금강산 아씨입니다. 아니, 뭐라고? 네가 환속은 했지만 승려였는데 남의 여자를 빼앗는 악행까지 저지른단 말이냐? 얘들아, 이놈을 묶어서 당장 광에 가두어라. 날이 밝으면 광하에 고발할 테다. 이선약은 방방 뛰며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하인들에게 결박을 헐겁게 지어놓으라고 눈치를 주었지요. 역시 밤사이의 인정은 헐거운 결박을 풀고 혼자 몸으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이선약은 자신을 위해 고생한 여자를 첩으로 삼고 벼슬의 뜻을 접은 채 자식을 기르며 농사를 지어 여생을 편하게 보냈답니다. 오늘의 동화 돌고래 자리 이야기 바다의 신인 포세이도는 바다와 많이 닮았습니다. 어떨 때 보면 그의 얼굴은 고요한 바다처럼 차분하지만 반대로 분노하고 흥분할 때는 파도치는 성난 바다와도 같습니다. 이럴 땐 주위의 모든 이들이 허겁지겁 몸을 피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포세이도는 그리 상냥한 성격이 못되었고 다른 이들과 잘 사귀지도 못했어요. 연회나 파티 같은 걸 싫어하고 사람들이 동생인 제우스에게 하듯 자기를 경배하는 걸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대부분의 시간을 친구인 돌고래와 함께 바다 곳곳을 헤엄치며 보낼 뿐이었지요. 그런데 칠흑같이 어둡던 어느 날 밤 포세이도는 문득 나녹세섬에서 열리는 파티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털털한 성격에 그는 몸단장도 하지 않고 덥수룩하게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대로 손엔 삼지창을 들고 파티에 나타났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화려한 광경에 그는 놀라고 말았어요. 닌프들이 너무나 훌륭한 솜씨로 우아한 소중댄스 경연을 펼치고 있었던 겁니다. 포세이도는 바다의 요정 네레이데스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궁전 근처에서 늘 보던 네레이데스들과는 달리 이 요정들은 파티에서 엄청난 매력을 뽐내고 있었어요. 특히 네레이데스들 중 한 명이 포세이도네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진주빛 피부에 가녀리고 우아한 모습의 그 요정은 누군가 뜨거운 눈길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한눈에 반해버린 포세이도니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곁에 있던 부하도 여인을 보며 감탄하는 포세이도네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뭐지? 포세이도니 여자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암피트리테예요. 언니들과 함께 왔지요. 어여쁜 닌프는 아직 포세이도는 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포세이도는 어떻게 그녀에게 가서 사랑을 고백할까요? 하지만 당장 사랑한다 결혼하자 고백하면 그녀는 놀라 도망쳐버릴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우연히 이를 해결해 주기도 하지요. 갑자기 암피트리테가 언니들 곁을 떠나 물을 마시러 갔습니다. 포세이도는 즉시 암피트리테를 따라가 그녀의 가녀린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그리고 격한 감정에 사로잡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없을 만치 빠른 말로 사랑 고백을 늘어놓았습니다. 지금껏 어떤 신도 이토록 서툰 방법으로 청혼을 한 적은 없을 겁니다. 암피트리테는 고백을 할 충분한 시간조차 주지 않았어요. 솔직히 전혀 호감이 안 가는 남자의 용모에 그녀는 너무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요정은 포세이도는 가까이 오는 것조차 거부하며 언니들 곁으로 도망쳐버렸어요. 저 남자 누구야? 정말 징그럽게 생겼어. 암피트리테는 포세이도는 들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다의 신은 난생 처음 자기 외모에 수치심을 느꼈어요. 왜 오늘따라 멋부릴 생각을 못했을까?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이 솟아나게도 메마르게도 할 수 있는 난데. 그래서 외모 따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지. 그렇게 생각했던 그였기에 햇볕에 그을린 피부 그대로 덥수룩한 머리엔 갈대로 만든 관을 쓰고 수염에 바닷물과 바다 거품을 묻힌 채 부끄럼 없이 파티의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바다 한가운데서 보내다 보니 이토록 촌스러워졌구나. 포세이도는 한탄했어요. 실망한 포세이도는 즉시 나녹스 섬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다 깊은 데에 있는 커다란 궁전의 방 안에 꼼짝 안고 틀어박혔어요. 거의 일주일 동안 그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믿음직한 친구인 돌고래도 그에게 말을 걸 수 없었어요. 걱정이 된 돌고래는 그의 방문 앞에서 잠을 자며 신의 곁을 지켰습니다. 돌고래만큼 포세이도는 잘 아는 친구도 없었어요. 포세이도는 무뚝뚝한 겉모습 안에는 착하고 진실한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걸 돌고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돌고래는 신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친구였어요. 문을 열어보세요. 돌고래는 매일 애원하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혼자 있는데 지쳤는지 바다의 신이 마침내 노크에 응했습니다. 신은 흐느끼며 자기 마음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암피트리테와 정말로 결혼하고 싶었어. 바다의 신과 물의 요정 정말 어울리는 한 쌍이 아니야? 포세이도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고백을 들은 돌고래는 감동했지요. 포세이도는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 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꿋꿋하고 기운이 넘쳤던 바다의 신이 지금 어린 소년처럼 그의 앞에서 울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풀죽어 지난 일들을 되씹고만 있을 건가요? 자, 이제부터 모든 게 잘 풀릴 테니 걱정 마세요. 제가 그 소녀를 만나보지요. 돌고래가 말했습니다. 네가 그녀를 만나보겠다고? 포세이도는 눈이 다시 희망으로 반짝였어요. 물론이지요. 자신있게 대답했지만 사실 돌고래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착한 돌고래는 그래도 닌프를 찾아 길을 떠났어요. 아시겠지만 돌고래들은 본래 착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절하고 마음씨에 좋은 돌고래들은 누군가 고통당하는 걸 견디지 못하지요. 돌고래들은 남을 돕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니까요. 돌고래는 친구들과 파도를 타며 노는 닌프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돌고래는 그토록 빠른 시간 안에 닌프를 설득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열정적이고 진실한 태도로 그녀에게 말을 전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날 밤 돌고래의 설득으로 한결 마음이 부드러워진 암피트리테는 다시 한번 바다의 신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이 만남을 위해 포세이도는 멋지게 지장했어요. 돌고래가 일일이 코치해 주어 수염을 깎았고 더 이상 해초 건볼이 붙어있지 않도록 머리도 감아 정성스레 빗어넘겼습니다. 그리고 진주빛 조개껍질로 핀처럼 머리카락을 고정시키기까지 했지요. 드디어 암피트리테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두 개의 호수와도 같은 포세이돈의 고요한 초록 눈동자에서 그녀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엿볼 수 있었어요. 결국 그녀는 포세이돈의 눈빛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어쩜 저는 왜 그 일을 못생겼다고 생각했었을까? 그녀가 세세로 놀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둘은 결혼을 약속했고 아주 호화로운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돌고래가 사랑의 증인이 되어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많은 축하의 선물들을 받은 바다의 신이 돌고래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게 가장 멋진 선물은 무엇보다 너의 우정이란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내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구나. 너의 진심어린 호의와 배려에 감사한다. 이제부터 넌 하늘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널 절대로 잊지 않도록 말이야. 이렇게 해서 돌고래는 하늘로 올라 별자리가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안 욕심 많은 까마귀 며칠 전부터 숲속이 시끌벅적했습니다. 왜냐하면 곧 가장 아름다운 새를 뽑는 대회가 다가오기 때문이지요. 새들은 저마다 예쁘게 단장을 하느라고 바빴습니다. 학은 흰 깃털을 더욱 희게 만들고 공작은 알록달록한 깃털을 활짝 펴 보였습니다. 앵무새도 깃털을 더욱 화려하게 보이려고 부리로 열심히 매만졌어요. 딱따구리는 머리 위에 멋진 깃털을 높이 세우고 우쭐 거렸습니다. 그런데 높은 나뭇가지 위에 앉은 까마귀는 풀이 죽어 새들의 모습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왜 새까맣고 볼품없는 깃털을 가지고 있을까? 까마귀는 자기의 몸을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새로 뽑히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때 까마귀의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까마귀는 땅에 떨어져 있는 색색의 아름다운 깃털들을 여기저기서 주워 모았어요. 이 새들의 깃털로 예쁘게 꾸며보자. 그럼 가장 멋진 새가 될 거야. 까마귀는 자신의 몸을 새들의 깃털로 예쁘게 치장했습니다. 드디어 가장 아름다운 새를 뽑는 날이 되었어요. 숲속에 사는 새들은 모두 공터로 모였습니다. 새들은 그동안 단장한 몸을 한껏 뽐냈지요. 그때 까마귀가 나타났습니다. 까마귀를 본 새들은 모두 놀라서 소리쳤어요. 와, 너무 예쁜 새다. 처음 보는데 어디서 저런 새가 날아왔을까? 새들은 낯선 새가 까마귀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까마귀가 화려한 깃털을 활짝 펴보이자 새들은 모두 브라운 눈으로 쳐다보았어요. 마침내 새들의 깃털로 장식을 한 까마귀가 가장 아름다운 새로 뽑혔습니다. 까마귀가 자랑스럽게 새들 사이를 걸어갔어요. 까마귀를 자세히 들여다보던 공작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말했습니다. 어? 이상한데? 저건 내 깃털 같아. 까마귀의 꼬리에는 정말로 공작의 깃털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새들도 모두 우르르 까마귀 곁으로 달려가 한마디씩 했지요. 아니, 이건 내 깃털이잖아. 앵무새가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내 깃털도 있어. 세상에, 이런 짓을 하다니. 새들은 까마귀에게 달려들어 자기의 깃털을 뽑았습니다. 그러자 까마귀는 원래대로 볼품없고 까만 깃털만 남은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까마귀는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고 멀리멀리 도망가 버렸답니다. 오늘의 동화 아버지가 남긴 보물 어느 시골 마을에 포도농사를 짓는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농부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들은 모두 일하기를 싫어하는 게으름뱅이었습니다. 어느 날 농부는 병이 들어 몸저 눕게 되었어요. 이를 어쩌나 내가 죽고 나면 저 녀석들은 모두 굶어죽고 말 텐데 농부는 세 아들 걱정으로 마음 편히 쉬지도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찾아왔어요. 농부의 병은 더 심해져 이제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농부는 세 아들을 불러서 말했어요. 얘들아 나는 이제 늙고 병들어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내가 너희들에게 남겨질 것이라곤 달랑 저 포도밭밖에 없구나. 그러니 내가 죽거든 서로 힘을 합쳐 포도밭을 일고도록 해라. 세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시큰둥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저가 포도밭에서 일할 게 뭐가 있다고 그래요. 포도야 때가 되면 알아서 익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저희 걱정은 하지 말고 아버지나 얼른 일어나세요. 병든 아버지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다시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너희들끼리만 알고 있어야 한다. 사실은 내가 저 포도밭에 보물항아리를 묻어두었단다. 그러니 봄이 되거든 포도나무 밑을 파서 사이좋게 나눠가도록 해라. 이 말에 세 아들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정말이세요 아버지? 세 아들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럼 정말이고 말고 그것을 찾아서 모두 잘 살아야 한다. 농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농부는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자 세 아들은 서둘러 포도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서로 보물항아리를 먼저 차지하려고 땅을 파헤쳤어요. 하루가 저물도록 땅을 파헤쳤지만 보물항아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 아들은 하루 종일 땅을 파느라 허리가 무척 아팠지만 그 다음 날도 아침에 눈을 뜨기가 무섭게 포도밭으로 달려갔지요. 그러나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몇 달이 넘도록 땅을 파헤쳤지만 포도밭에서는 봄을 항아리는커녕 동전 한 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도대체 보물항아리를 어디에 묻어두신 거야? 이건 쓴 돌멩이뿐이잖아. 게다가 잡초는 왜 이렇게 많아? 좀 더 힘을 내서 땅을 파보자. 세 아들은 봄이 가고 여름이 다 지나도록 열심히 땅을 파헤쳤습니다. 그 덕분에 포도밭에 무성하던 잡초가 다 뽑히고 뒹굴던 돌멩이도 모두 골라버릴 수 있었어요. 세 아들은 포도밭을 전부 샅샅이 파헤쳤지만 끝내 보물항아리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포도밭에는 작년보다 훨씬 많은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포도알 역시 무척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워 보였어요. 세 아들은 풍성한 포도밭을 보면서 아버지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포도밭에 숨겨놓았다는 보물이 바로 이거로구나. 우리가 하도 게으르니까 이렇게 깨닫도록 해주신 거야. 이제부터 부지런히 포도밭을 일구자. 세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잘 익은 포도송이를 따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새겼답니다. 오늘의 동아 부인의 내조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켰던 김청일의 아내는 혼이 난 날부터 제대로 하는 일 하나 없이 낮잠만 잤습니다. 이런 게으른 며느리를 보다 못한 시아버지가 꾸짖었지요. 혼인을 했으면 살림을 하고 재산을 늘리는 것이 모든 부인의 의무인데 어째서 너는 날마다 낮잠만 자는 것이냐. 저도 재산을 늘리고 싶지만 가진 것이 없으니 늘리고 싶어도 늘릴 것이 없습니다. 그럼 내가 벼스무석과 노비 네댄명과 소릴 줄터이니 미천으로 삼아라. 이 정도면 되겠느냐. 이 정도면 좋갑니다. 감사합니다. 김천일의 아내는 노비들에게 이를 지시했습니다. 이젠 내가 너희의 주인이니까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 너희는 당장 이 벼를 싣고 무주에 있는 깊은 산중에 들어가 화전을 해라. 집을 짓고 이 벼들을 식량 삼아서 농사를 지어 매해 가을마다 얼마큼의 벼가 거두어졌는지 보고해라. 그리고 겉 곡식은 찌어 쌀로 만들어서 저장해둬라. 내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매해 이렇게 해야 한다. 노비들은 서둘러 무주를 향해 떠났습니다. 노비들이 떠나고 나자 그녀는 김천일을 앉혀두고 말했지요. 산의 대장부가 돈과 곡식이 없으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으며 또 부모님께 모든 것을 의탁해왔는데 어디서 그런 것들을 마련하겠소. 제가 요사이 들은 말이 있는데 동네에 이 시상을 가진 선비의 집이 보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내기장기를 무척이나 즐긴다고 합니다. 서방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 천석을 두고 내기장기를 해보세요. 장기를 두어본 적이 있어야 겨루지요. 그 사람은 내기장기를 둘만큼 이름이 난 사람이고 나는 아는 것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겨룰 수가 있겠소.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아내는 김천일을 앞에 두고 장기를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 모두 비범해 반나절을 배우는 동안 모든 진법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됐습니다. 이만하면 지고 돌아오진 않겠어요. 서방님은 지금 그 사람을 찾아가서 3판 양승제로 싸워보자고 하세요. 그리고 첫 판은 져주고 나머지 판들은 비등비등하게 싸우다가 이기세요. 그렇게 내기에 지고 나면 기를 쓰고 또 덤벼들 것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실력 차이로 이겨 다시는 덤벼들지 못하게 하십시오. 아셨지요? 다음날 김천일은 그 집에 가서 주인을 만나 내기장기를 두자고 했습니다. 내가 요즘 장기에 눈을 떴는데 자네와 한 번 두었으면 하네. 자네가 장기를 둔다는 말은 처음이구먼. 아마 내 적수가 될 것 같지 않으니 그만 두세. 두어봐야 실력이 있고 없음을 알지 않겠나? 그렇게 말하니 한 번 두어보지. 그런데 내기장기를 두면서 내기를 안 걸 수는 없지. 무엇을 걸까? 자네 집에 천석만큼의 노적이 있지. 그것은 어떤가? 그러지. 나는 노적을 걸겠지만 자네는 무엇을 걸깬가? 나도 천석을 걸지. 자네는 부모님께 의지하고 사는 것 같던데 어떻게 천석을 마련하나? 내가 진다면 아무 말 없이 천석을 구해놓을 테니까 걱정 말게. 그럼 다른 말 하기 없네. 이 씨는 천석은 따놓은 당상이라 생각했습니다. 또 장기를 두어보니 첫 판은 크게 이겼지요. 이 씨는 이길 것으로 생각하고 크게 웃었습니다. 그것 봐. 자네는 내 적수가 못된다니까. 삼판 양승이야. 끝까지 두어봐야 알지. 김천일의 말대로 다시 대국을 시작하는데 이번엔 내리 두 판을 지고 말았습니다. 이 씨는 뒤통수를 맞은 듯 어이가 없었지요. 어떤가? 내가 이겼지 않나? 끝까지 해봐야 한다니까.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지다니. 이상한 일이지만 약속은 약속이니 곧 천석을 실어보내지. 하지만 한 번 더 두어야 의구심이 사라지겠네. 김천일은 부인의 말대로 기량을 발휘해 이 씨를 이겼습니다. 이 씨도 더 이상은 토를 달 수 없었지요. 부인 덕분에 천석의 쌀을 얻게 된 김천일은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와 부인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제 돈이 생겼으니 쓰실 곳에 쓰셔야지요. 서방님 친구 중에 돈이 없어 아직 혼인을 못한 사람과 장사를 치르지 못한 사람 밥도 못 먹는 사람들에게 알맞게 돈을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신분을 따지지 말고 가난한 사람을 발견하면 교본을 만들고 집으로 데려오세요.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은 제가 마련하겠습니다. 김천일은 부인의 의도는 알 수 없었지만 부인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부인은 시아버지에게 또 하나를 부탁드렸는데 바로 울타리 밖에 있는 작은 밭에 농사를 짓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지자 부인은 박씨를 밭 가득 뿌려 밭이 익으면 속을 파고 바가지를 만들었어요. 바가지는 새와 같은 색이 나게 색칠을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바가지는 창고 다섯 개에 가득 쌓였지요. 또 대장장이에게 한 말들이 쇠 바가지 두 개를 만들어 같이 보관했습니다. 임진년 외구가 조선을 쳐들어오게 된 해 부인은 김천일에게 말했어요. 드디어 제가 예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외구가 쳐들어와 조선을 짓밟고 있으니 의병을 일으키세요. 평소에 서방님께 귀천을 가리지 않고 교본을 쌓으라고 한 것은 이런 때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서방님이 의병을 일으켜 집에 계시지 않는다 해도 걱정 마세요. 제가 이미 비난지에 집을 마련하고 곡식도 쌓아두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군량과 필요한 것을 계속 대드릴 테니 하루 바쁘의 의병을 일으키십시오. 김천일은 부인의 안목에 놀라며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평소 김천일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모두 모여들었고 그의 손은 불과 열흘 만에 오천명 가까이 되었지요. 의병들은 모두 부인이 준비한 바가지를 하나씩 차고 싸웠는데 싸움을 마치고 회곤할 때 길에는 대장장이가 만든 쇠바가지 두 개를 버렸습니다. 외구가 그 쇠바가지를 발견하곤 크게 놀랐어요. 모두들 바가지를 하나씩 차고 있더니 그것이 쇠바가지였단 말이냐. 이 무거운 바가지를 하나씩 차고도 가볍게 움직이니 다들 힘이 보통이 아닌가 보다. 외구들은 이 때문에 김천일의 병사들을 함부로 보지 못했고 김천일이 의병을 이끌고 나오면 모두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김천일이 임진왜란 때 공을 많이 세운 것은 모두 부인의 내조가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오늘의 동화 페가수스 자리 이야기 벨레로포는 자기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 산 꼭대기에 페가수스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매도사의 잘린 목에서 새하얀 날개를 갈고 튀어나왔다는 페가수스 세상의 모든 말들 중 가장 아름답다는 페가수스가 말입니다. 골똘히 생각에 잠겼던 소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망설임 없이 산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페가수스를 가까이서 보려면 서둘러야 해 벨레로포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페가수스는 좀처럼 사람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없었습니다. 소년은 무엇보다 페가수스가 사라져버릴까 두려웠어요. 그는 꽃이나 돌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산 꼭대기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 빠르게 산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몇 번이고 돌에 채여 넘어질 뻔했지만 끊어지게 숨이 가빠올 무렵 그는 페가수스가 뛰어다니는 산 꼭대기의 평지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페가수스 소년이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어요. 그러자 말이 울음소리를 내며 달려와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 멈춰서는 것이었습니다. 벨레로포는 눈앞에 벌어지는 일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말이 꼿꼿이 머리를 든 채 그러나 조금은 겁먹은 모습으로 자기 주위를 뱅뱅 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야생의 모습 그대로구나 저 말을 한 번이라도 만져보았으면 조금 두렵기도 했지만 말이 경계심을 갖지 않도록 벨레로포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벨레로포는 그리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고향 코린트를 떠나왔습니다. 코린트의 왕이던 아버지 글라우코스는 몇 달 전 소년만 혼자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화를 잘 내고 신경질이 많았지요. 그래서 그래서 한 번도 아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지 않았고 아들에게 무관심 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들의 성격이 세심해서 동물들을 좋아하는 걸 못마땅해 했습니다. 한데 올림포스 산 위에 제오스는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는 벨레로폰을 측은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보다도 훨씬 나은 아이인데 나라도 이 아이를 지켜줘야겠다. 제오스는 다짐했습니다. 한편 제오스 외에도 하늘에는 그를 지켜보는 또 다른 신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아테나 여신이었어요. 아테나는 포세이돈의 아이를 임신한 젊고 아름다운 매도사에게 저주를 내려 괴물로 변신시킨 장본인이었습니다. 페르세우스를 시켜 매도사의 머리를 베게 한 것도 그녀였으며 지금 벨레로폰을 반하게 한 날개 달린 말이 태어나게 한 것도 그녀였습니다. 이제까지 아무도 폐가수술을 길들이지 못했어. 네가 한번 해볼래? 폐가수술을 길들이라고요? 정말이죠? 제가 해볼게요. 소년과 여신은 꿈의 형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소년은 여신의 말에 너무나 기뻐 웃음을 감추지 못했지요. 그리고 날개 달린 말에게 손을 내밀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리 와봐 페가수스 그러자 정말로 말이 소년에게로 다가왔습니다. 드디어 말을 만질 수 있겠구나. 소년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페가수스가 신경질적으로 목을 흔들며 달아났습니다. 실망한 벨레로폰은 애원하듯 말했지요. 절대 나쁜 짓 하려는 게 아니야. 돌아와 페가수스. 소년은 몇 시간 동안 초원을 뛰어다녔지만 페가수스의 털끝 쫓아 잡아볼 수 없었어요. 잡으려 하면 말은 매번 손끝을 빠져나가곤 했습니다. 벨레로폰은 울 수도 웃을 수도 없었어요. 더구나 몹시 배가 고프고 피곤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쫓아다니다간 끝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에 소년은 마지막으로 말에게 손을 내밀며 속삭였습니다. 이리 와봐 페가수스. 하지만 말은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말의 하얀 갈개가 저물어가는 태양 아래 물결 치며 흔들렸어요. 난 결코 말을 만져볼 수가 없겠구나. 소년이 탄식했습니다. 실망한 소년은 이슬로 축축해진 풀밭 위에 누워버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아테나 여신이 부드러운 눈길로 잠든 벨레로폰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불쌍한 꼬마 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구나. 여신은 아주 조심스럽게 소년의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내일이면 넌 날개 달린 말을 타고 달릴 수 있을 거야. 여신이 소년에게 속삭여 주었어요. 벨레로폰이 눈을 떴을 때는 희미하게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는 거지? 소년이 뻐근해진 목덜미를 만지며 중얼 거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바로 몇 미터 앞에서 멋진 백마가 조용히 풀을 뜯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폐가 수습 밤새 내 곁에 있었구나. 소년이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대답 대신 마른 우스꽝 스러운 재채기 소리를 냈어요. 그리고 콧바람을 뿜으며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년이 일어나려 할 때 그의 오른손에 차갑고 딱딱한 물체가 잡혔습니다. 이게 뭐지? 소년이 중얼거렸어요. 고개를 숙여 물체를 본 소년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풀밭에 놓여있던 것은 금으로 만든 고삐였던 겁니다. 내 꿈이 현실이 되었어. 소년이 외쳤습니다. 꿈에서 들은 대로 날개 달린 바를 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는 신기한 듯 재갈을 손에 들고 무게를 재어보며 감탄하고 또 감탄했습니다. 소년 앞에 페가 수스는 미동도 아는 채 소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벨레로포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초원의 풀들이 흔들렸습니다. 멀리 지평선이 주홍빛으로 물들고 있었지요. 어느새 날이 밝은 겁니다. 소년이 손을 앞으로 내밀며 페가 수스를 향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가지마 떠나면 안 돼 제발 불안해진 목소리로 소년이 말에게 애원했어요. 말은 너무나 평온해 보였습니다. 내뱉는 숨소리는 전날 들었던 야생동물의 숨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말은 아주 순한 눈빛으로 벨레로폰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소년은 부드럽고 따뜻한 말의 목덜미에 손을 대보았어요. 소년의 손은 흰색 말갈기를 쓰다듬은 뒤 다시 말의 어깨로 내려왔습니다. 손바닥 밑에선 단단한 말의 근육이 가볍게 떨려왔어요. 폐가 수습 넌 정말 멋져 행복감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소년이 말했습니다. 소년은 이 큰 동물을 감싸 안았어요. 오랫동안 말의 목덜미에 자기 머리를 파묻은 채 잇자니 엄마 품에 안긴 것처럼 포근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태양이 하늘 높이 솟았습니다. 가슴을 두근거리며 소년은 말의 재갈을 붙잡고 살짝 입을 벌리게 해 조심스레 만져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이 온순해졌음을 확신한 그는 재빨리 발판을 딛고 말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등에서 소년의 가벼운 무게를 느낀 페가 수수는 울음소리를 내며 초원을 달렸습니다. 두 손으로 말의 갈기를 움켜잡은 벨레로포는 날개를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 두 발을 되도록 말의 허리에 바싹 붙였습니다. 그리고 가슴 두근거리는 기쁨에 마음껏 행복해 했습니다. 정말이지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즐거움이었어요. 페가 수수 너무 기뻐 그는 쉬지 않고 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말도 자기 주인이 웃는 것을 보고 활짝 날개를 펴 공중으로 솟아 올랐습니다. 이날부터 페가 수수와 벨레로폰 사이엔 단단한 우정이 싹 텄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벨레로폰 에겐 더없이 행복한 나날 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루고스의 왕 프로에토스에 초대를 받아 그의 왕궁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왕에게는 세테네보이아라는 행실나쁜 왕비가 있었는데 그녀는 벨레로폰을 유혹하려 했습니다. 그녀가 다가오자 화가 난 벨레로폰이 밀쳐버렸는데 이를 가지고 왕비가 모함을 할 줄은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거부당한 것에 기분이 상한 왕비는 남편인 프로에토스에게 벨레로폰이 자신을 유혹하려 했다고 거짓으로 일러바쳤어요. 프로에토스라고 자기 아내의 말을 그대로 믿었을까요? 그 역시 평소 왕비의 행실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젊은이를 곧바로 죽이지 않고 리키아의 왕인 이오바테스에게 보냈습니다. 그를 죽여달라는 부탁이 담긴 편지와 함께 말이에요. 하지만 이오바테스는 그리 꼼꼼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보낸 편지를 까맣게 읽고 있다가 아흐레가 지난 뒤에야 비로소 발견했지요. 그동안 이오바테스는 훌륭한 말을 드리고 다니는 이 조용한 창년에게 정이 들고 말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프로에토스의 편지를 발견하고 읽어보았지만 그 내용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는 혼자서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난 이 청년이 죄가 없다는 걸 믿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신들이 그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어떨까 생각 끝에 그는 벨레로폰을 불렀습니다. 젊은이 난 아주 중요한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네 우리나라는 지금 키메라라는 괴물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어 하지만 아무도 이 괴물을 처치할 생각을 못하고 있다네 자네가 우릴 도와줬으면 해 왕이 청년에게 말하자 벨레로포는 기회를 준 왕에게 오히려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아르고스에서 억울하게 쫓겨난 뒤 그도 언제쯤 벌이 내릴까 마음을 졸이고 있었던 차였거든요. 왕이 이어 말했습니다. 키메라는 모두가 두려워하는 무시무시한 괴물이야 사람이건 동물이건 아주 잔인하게 집어삼켜버리지 괴물이 어디 있는지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제게 활과 화살을 주십시오. 페가수스와 제가 당장 달려가 괴물을 처치하겠습니다.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벨레로폼과 페가수스는 괴물이 있다는 산 꼭대기로 달려갔어요. 그곳에 이르자 아주 흉측하게 생긴 동물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양과 소를 한입에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사자의 머리를 가진 괴물은 먹은 게 탈이 났는지 페가수스의 쪽으로 돌아서 입을 벌리고 한 다발의 불길을 뿜어냈습니다. 조심해 페가수스 겁에 질린 벨레로포니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나 흰말은 이미 뒷발을 굴러 날개를 펼치고 있었어요. 공중으로 날아오른 페가수스는 괴물의 불길을 피하며 한 마리의 새처럼 괴물 키메라의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벨레로포는 사랑하는 말의 용맹스러움에 놀라는 한편 새로운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그는 화살을 뽑아 두려움 없이 활을 당겼어요. 용꼬리 같은 괴물의 꼬리가 세차게 허공을 내리치는 가운데 그가 당긴 화살들이 연달아 괴물에게 날아들었습니다. 맞았어. 벨레로포는 활을 쏠 때마다 소리쳤습니다. 벨레로폼과 페가수스는 더 이상 소리지를 힘이 없을 때까지 하늘을 날며 함께 싸웠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마침내 키메라는 셀 수도 없는 화살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페가수스는 다시 땅 위로 사뿐히 내려앉았지요. 산 그림자가 이오바테스 왕이 살고 있는 성에 드리웠고 하늘엔 별들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페가수스를 타고 함께 내려온 벨레로포는 아직 땀에 젖어있는 페가수스의 목에 얼굴을 파묻고 속삭였습니다. 페가수스 나의 충성스러운 페가수스 내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지? 멀리서 리케아의 왕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왕은 흐뭇해하며 생각했습니다. 저 둘은 정말 용맹스럽구나. 저 젊은 일은 아무런 죄도 없는 게 틀림없어. 이후에도 페가수스와 벨레로포는 많은 일들을 함께 해결했습니다. 그러자 젊은 청년에게 점점 교만한 마음이 생겼어요. 어느 날 청년은 페가수스를 타고 하늘 끝까지 올라가 보겠다는 생각을 품었습니다. 신들의 노여움을 사게 되리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던 걸까요? 어릴 때 그를 보호해주던 제우스마저 그의 교만함을 용서하지 않았고 그래서 제우스는 그에게 벼락의 벌을 내립니다. 벨레로포는 땅에 떨어졌지만 페가수스는 혼자서 별들이 있는 하늘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 신들은 그 위치에서 페가수스가 더 이상 높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영원히 묶어두었답니다. 이렇게 해서 페가수스 자리라는 별자리가 생겨나게 된 것이랍니다. 오늘의 동화 사자의 욕심 나이가 많아서 사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자는 마땅한 먹잇감을 찾지 못해 줄임배를 움켜쥐고 있었지요. 아이고 배고파라 어디 조그만 동물이 없을까 그럼 냉큼 달려들어 잡아먹을 수 있을 텐데 사자는 물로 배를 채우려고 강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사자는 나무 그늘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토끼를 발견했습니다. 아니 토끼잖아 이게 웬 떡이지 사자는 뜻밖의 행운을 기뻐하며 살금살금 토끼를 향해 기어갔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곳에서 사슴 한 마리가 풀을 뜯어먹고 있었어요. 사자는 사슴을 발견하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슴이잖아. 사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깊은 잠에 빠진 토끼는 이미 다 잡은 거나 마찬가지였지만 토끼보다 훨씬 큰 먹잇감인 사슴을 놓치기가 아까웠어요. 그래 이왕이면 며칠 동안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큰 놈이 좋겠어. 결국 사자는 사슴을 향해 재빨리 달려갔습니다. 사자의 발소리에 잠을 깬 토끼는 깜짝 놀라 멀리 달아났습니다. 사자는 있는 힘을 다해 사슴을 쫓아갔지만 발이 빠른 사슴을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사슴을 놓친 사자는 토끼라도 잡아먹기 위해 다시 나무 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토끼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결국 토끼와 사슴을 모두 놓친 사자는 이렇게 단식했대요. 더 큰 것을 바라다가 손안에 둔 것마저 놓쳐버렸구나 하고 말입니다. 오늘의 동화 한 번 속인 친구 옛날 하고도 아주 오랜 옛날 깊은 숲속에 이리와 여우가 살았습니다. 이리와 여우는 같은 굴에서 살았지만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여우는 이리와 친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리는 늘 여우에게 사납게 굴었답니다. 어느 날 여우가 이리에게 말했어요. 이리야 나에게 좀 상냥하게 대해주면 안 되니? 이리가 화를 버럭내며 말했습니다. 내까지 것한테 내가 왜 상냥하게 굴어야 해? 심술 그진 이리는 여우를 마구 때렸습니다. 그 뒤로 여우는 이리가 하는 말이라면 뭐든지 들어주고 시키는 일은 뭐든지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우는 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언젠가 저 못된 이리를 혼내주고 말 거야. 며칠 뒤 여우는 포도를 먹으러 포도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포도 덩굴 가까이에 커다란 구덩이가 있지 뭐예요? 농부들이 파놓은 구덩이였습니다. 옳거니 잘 됐다. 이리도 여기에 빠지면 꼼짝 못할 걸. 여우는 여우는 그 길로 이리에게 달려갔습니다. 이리야 맛있는 포도를 먹고 싶지 않니? 언덕 너머 포도밭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더라. 이리는 입맛을 쩝쩝 다시더니 여우를 따라 포도밭으로 갔습니다. 모처럼 맛있는 포도를 먹을 생각을 하니 기분이 무척 좋았답니다. 이리야 이 길로 가면 사람들 눈을 피해 포도밭으로 들어갈 수 있어. 욕심 많은 이리가 여우를 옆으로 밀치며 급히 그 길로 뛰어들었을 때 였습니다. 어이쿠 이리는 그만 깊은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여우가 배를 움켜쥐고 깔깔 웃으며 말했어요. 심술 구준 이리야 구덩이에 빠진 맛이 어떠니? 이리는 두 손을 모으고 여우에게 빌었습니다. 여우야 날 여기서 꺼내주면 매일매일 내게 맛있는 고기를 바칠게. 여우가 이리를 쏘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흥, 내가 속을 줄 알고 구해주면 넌 또 날 괴롭힐게 분명해. 여우는 이리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이리야, 매와 작은 새 이야기를 들어봤니? 어느 날 작은 새 한 마리가 매를 보고 얼른 둥지 속으로 숨어버렸어. 그랬더니 매가 작은 새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에게 쌀알을 주러 왔는데 달아나면 어쩌니? 그 말을 믿고 작은 새가 둥지 밖으로 나오자 매가 냉큼 작은 새를 덮쳤지. 매가 작은 새를 비웃으며 말했어. 내 말을 믿다니 넌 정말 어리석구나. 매는 한 입에 작은 새를 꿀꺽 삼켜버렸단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매같이 엉큼한 뒤 거짓말을 믿고 널 꺼내줄 수 있겠니? 여우의 이야기를 듣고 난 이리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여우야, 그동안 내가 정말 나빴어. 다시 숲으로 돌아가면 널 절대로 괴롭히지 않을게. 이제부터는 착한 일만 하면서 살 거야. 여우는 이리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구덩이에 꼬리를 늘어뜨려 주었지요. 그런데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이리가 여우의 꼬리를 잡아당기다 그만 여우마저 구덩이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리가 여우에게 소리쳤어요. 꼴 좋다. 아까달 그렇게 비웃더니 이리가 입맛을 다시며 말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이 구덩이에서 죽기 전에 너부터 잡아먹어야겠다. 여우는 가슴을 치면서 후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여우가 이리에게 빌었어요. 이리야 제발 나를 잡아먹지 마.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어. 이리는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정말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이 있어? 여우가 자신만만한 얼굴로 말했어요. 조금 있으면 농부들이 올 거야. 그 전에 이곳에서 빠져나가야 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우리 둘 다 살 수 있어. 내가 네 어깨를 타고 올라서면 구덩이 턱에 닿을 수 있을 거야. 내가 먼저 구덩이를 빠져나가고 나서 막대기를 내릴 테니 그걸 잡고 올라와. 하지만 이리는 여우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네 말을 어떻게 믿니? 조금 전에도 난 널 구해주려고 했잖아. 그러니 걱정하지마 이리야. 마침내 이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 뾰족한 수가 없었으니까요. 이리는 여우를 어깨에 태우고 똑바로 섰습니다. 조금만 더 이리가 있는 힘을 다해 발돋음을 했어요. 여우도 팔을 쭉 뻗었지요. 드디어 여우가 구덩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유후 여우는 한숨을 몰아쉬며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코덩이 안에 이리가 안달이 나서 소리쳤습니다. 여우야 꿈을 대지 말고 빨리 구해줘. 그러자 여우가 깔깔깔 웃음을 터뜨렸어요. 바보 같은 이리야. 아까는 네 거짓말에 속았지만 다시는 속지 않을 거야. 이 말을 들은 이리는 몹시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답니다. 이리가 다시 여우에게 말했어요. 여우야 제발 구해줘. 우린 친구잖아. 흥 친구라고? 우리가 언제부터 친구였니? 우리 아빠가 그러셨어. 한 번 속인 친구는 두 번 다시 믿지 말라고. 여우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숲속으로 달려가 버렸답니다. 오늘의 동화 저고리도 없는 사람 왕이 큰 병에 걸리자 왕비와 왕자 신하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 까지 근심에 휩싸였습니다. 몸에 좋다는 약이란 약은 다 구해봤지만 왕의 병은 좀처럼 낫지 않았어요. 마침내 왕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 내 병을 낫게 해주는 자에게는 이 나라의 절반을 주겠노라. 그러자 나라 안에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제일 많은 노인의 의견에 따르기로 했어요. 임금님의 병은 마음이 불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찾도록 합시다. 그가 잇고 있는 자고리를 벽겨서 임금님께 입혀드리면 병이 나을 것입니다. 신하들은 행복한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사람은 쉽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멋진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좋지 않아 불행하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가난에서 불행하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인의 행실이 좋지 않아 불행하다고 했습니다. 신하들이 행복한 사람을 찾아 헤매는 동안 왕의 병은 더욱 깊어 갔습니다. 그래도 행복한 사람은 도무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었습니다. 왕자가 밤 늦게까지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누군가 하늘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일을 하게 해주시고 또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 이상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왕자는 그 기도를 듣고 크게 기뻐 했습니다. 다음 날 왕자는 신하들에게 그 사람의 저고리를 얻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고리 값으로 원하는 만큼의 돈을 주고 오라고 했지요. 신하들은 왕자가 일러준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에게 저고리를 팔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행복한 사람의 저고리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복한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벗어줄 저고리 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동화 송씨 좋은 대장장이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송씨 좋은 대장장이가 살고 있었어요. 대장장이는 땀을 흘리며 열심히 쇠를 두드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대장간이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별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없으니 가난했던 대장장이는 아직 결혼도 못하고 혼자 외롭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대장장이는 쇠로 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뚝딱뚝딱 잘 만들어냈어요. 이 송은은 멀리 하늘나라 까지 퍼졌습니다. 어느 날 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대장장이는 잠이 깼습니다. 아니 이 한밤 중에 누구세요? 주무시는데 죄송합니다. 급한 부탁 한가지 드리려고요. 아 제 소개가 늦었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천국에 사는 문지기 천사랍니다. 천국의 열쇠가 망가져 들어갈 수 없어서 늦은 시간이지만 고쳐주셨으면 하고 찾아왔습니다. 대장장인님 솜씨는 천국에 까지 알려졌거든요. 부탁드려요. 대장장인은 깜짝 놀랐지만 고장난 천국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런 일이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빨리 고쳐드리겠습니다. 대장장인은 금세 새것처럼 고쳐주었지요. 어머나 세상에 감쪽같이 고치셨네요. 역시 소문대로 대단하세요. 너무 감사해서 제가 원하시는 걸 꼭 한 가지 해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씀을요? 제가 오히려 천사님을 배워 영광이지요. 아니에요. 꼭 보답하고 싶어요. 하늘에 있는 귀한 보물을 드릴까요? 아니면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에 사실 수 있도록 해드릴까요? 아 아닙니다. 저는 귀한 보물도 싫고 천국도 싫습니다. 다만 저에게 소원이 있다면 그저 지금처럼 살면서 제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천국도 싫으시다구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대장장인님이 원하시는 일은 모두 이루어지실 거예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문지기 천사는 열쇠를 들고는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장장인은 어제 일을 기억하면서 대장간에 손님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했어요. 그러자 그때부터 대장간에 사람들이 북적북적 모여들기 시작했지요. 바쁘게 일한 덕에 대장장인은 금방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음씨도 곱고 아름답기로 소문난 아가씨와 결혼도 하고 어여쁜 아이들도 낳으며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았지요. 모든 게 대장장애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대장장애는 벌떡 일어났어요. 이 늦은 밤에 당신은 누구요? 나는 지옥에 사는 악마라네. 당신이 죽을 때가 되어 데리러 왔지. 예전에 당신은 죽어서 천국에 가지 않겠다고 말했으니 이제 나와 함께 지옥으로 가세. 대장장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한데 악마와 지옥에 가기는 너무나 실었지요. 그래서 꾀를 내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맛있게 식사 한번 하고 가게 해주십시오. 알겠네. 어서 마지막 식사를 하게. 악마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서 기다려 주었어요. 대장장애는 식사하면서 악마의 엉덩이가 의자에 붙었으면 좋겠다 생각했고 그 소원은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잠시 후 악마가 아무리 일어나려고 해도 엉덩이가 의자에 철석부터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대장장애에게 소리쳤어요. 이봐 당신 짓이지 당장 나를 의자에서 떼어줘. 악마님 그럼 20년 후에 다시 오세요. 전 지금처럼 더 살고 싶어요. 악마는 어쩔 수 없이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장장애는 다시 의자에서 떨어지도록 소원을 빌었고 악마는 지옥으로 혼자 돌아갈 수 밖에 없었지요. 행복한 20년이 흘렀고 지옥의 악마가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속지 않을 테다. 당장 지옥으로 가자. 제발 따뜻한 차 한잔만 마시고 가게 해주세요. 마음이 약한 악마는 이번에도 허락해 주었지요. 대신 이번에는 대장장애가 차를 마실 동안 의자에 앉지 않고 창가에 서 있었어요. 창밖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탐스럽게 주렁주렁 달려 있었지요. 악마는 그중 달콤하게 생긴 포도 한송이를 따서 먹으려고 팔을 쭉 뻗었습니다. 그 순간 대장장애는 악마의 손이 나무에 딱 붙었으면 좋겠다 생각했고 그 소원도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아 분하다 내가 또 당하다니 악마는 대장장애에게 또 20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는 지옥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20년이 흘러 지옥의 악마가 나타났어도 대장장애는 여전히 지옥으로 가는 것이 끔찍했습니다. 악마도 이번에는 결심한 듯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고 집을 당장 떠나자고 했지요. 그리고는 대장장애를 냉큼 업고는 지옥으로 향했습니다. 아 한참을 업고 걸었더니 힘들어서 안되겠네. 이번에는 자네가 나를 좀 업고 가게. 대장장애가 악마를 업자 너무 편해서 였는지 악마는 스르르 잠이 들어버렸어요. 이때다 싶어 대장장애는 가까운 대장간에 가서 악마를 납작하게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젊은 대장장애가 악마를 불에 달군 방치로 쿵쿵 탕탕 두드렸지요. 오징어 포처럼 납작하게 된 악마는 치를 떨며 지옥으로 돌아가 다시는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더 산 대장장애도 이제는 이 세상이 재미없었습니다. 아 나도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천국으로 가야겠다. 대장장애는 천국에 가서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문지기 천사님 저도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요. 네 예전에 대장장애님께서 천국에는 오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서 문을 열어드릴 수 없습니다. 하고는 천국의 열쇠로 문을 굳게 잠가버렸지요. 하는 수 없이 대장장애는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악마는 꼴도 보기 싫다며 사람 사는 세상으로 쫓아버렸어요. 천국에서도 지옥에서도 받아주지 않아 대장장애는 죽을 수도 없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연주를 하는 하프 옛날 아주 먼 옛날 영국의 어느 마을에 노래하고 춤추기를 좋아하는 올리버 아저씨가 부인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아저씨는 시간만 나면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고 흥겹게 춤을 추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아저씨가 노래를 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저씨의 노래를 듣는 것이 정말 괴로운 일이었지요. 오늘도 새벽부터 올리버 씨가 노래를 시작하더군요. 아 시끄러워. 그제는 잠도 안 자고 부르던 걸요. 그러니까요. 그 소리에 아이들이 깨서 보채고 아주 힘든 밤 이었어요. 저는 올리버 씨 때문에 이 마을에서 못 살겠어요. 마을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올리버 아저씨 흉을 봤지요. 올리버 아저씨가 사는 마을에는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면 예쁜 숲이 나왔습니다. 그 숲에는 요정들이 옹기종기 모여사는 요정 마을이 있었지요. 이 요정들은 종종 인간의 모습을 하고 마을로 내려와 착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선물을 주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요정 마을에 사는 요정 셋이 거지 꼴을 하고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내려왔어요. 얼굴도 지저분하고 옷도 누더기를 걸치고 있으니 아무도 반기지 않았지요. 요정들은 오렁찬 노래소리가 들리는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바로 올리버 아저씨의 집이었지요.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가 배가 고파서 그러니 음식을 좀 나눠주세요. 올리버 아저씨는 마침 자신이 새로 만든 노래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아 배고프신 분들 어서 들어오세요. 제 집에는 지금 마 구운 빵과 따뜻한 스프가 있답니다. 마을을 돌아다녀 배가 고팠던 잠에 요정들은 식탁에 앉아 허겁지겁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올리버 아저씨는 이때다 싶어 요정들을 관중삼아 춤과 노래를 시작하였지요. 아저씨는 오히려 요정들이 너무 빨리 식사를 끝낼까봐 음식을 계속 갖다 주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요정들은 배고픈 사람에게 기꺼이 음식을 내어주는 아저씨를 착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말했어요. 저희가 음식 대접을 잘 받았으니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선물을 원하시나요? 아니에요. 노래를 잘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고맙지요. 하지만 딱 한가지 현재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제 노래를 더욱 빛내줄 고운 소리가 나는 하프가 있었으면 행복하겠어요. 요정들이 떠난 후에도 아저씨는 밤늦게까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노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올리버 아저씨가 잠에서 깨어보니 침대 옆에 반짝반짝 빛나는 근사한 하프가 놓여있는 겁니다. 여보 얼른 일어나봐요. 어제 왔던 사람들이 숲에 사는 요정들 이었나봐요. 예 요정이 하프를 선물로 줬다구요? 어서 연주해보세요. 어떤 소리가 날지 몹시 궁금하네요. 올리버 아저씨는 아주 좋아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하프를 연주하기 시작했지요. 아저씨의 연주 솜씨는 형편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프에서는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사실 이 하프는 요술 하프였거든요. 하프 소리가 나는 동안에는 기분이 좋아지면서 춤추고 노래하게 되는 하프였지요. 요정의 선물로 하프를 받았다는 소문이 동네 밤내에 퍼지자 올리버 아저씨 집에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세상에나 부러워요 올리버씨 어서 빨리 요정의 하프 소리를 들려주세요. 신바람이 난 아저씨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하프를 연주하며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가수라네. 그랬더니 정말로 하프 연주가 끝날 때까지 사람들은 흥에 겨워 웃으면서 춤추고 노래했습니다. 요정의 선물이 많네요.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행복해져요. 기분이 울적한 사람도 병이 들어 아픈 사람도 아이들도 어른들도 모두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되었지요. 그날부터 올리버 아저씨 집에는 밤낮으로 하프 소리를 들으며 노래하고 춤추고 싶은 사람들로 가득 했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사람들이 드디어 내 노래의 매력에 푹 빠진 거야. 하지만 어느 순간 올리버 아저씨는 자신의 연주와 노래 때문이 아니라 하프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즐거워진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자 나쁜 마음이 들었지요. 그래서 그동안 아저씨에게 노래를 못한다고 흉을 보던 사람들을 모두 불러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제 하프 소리와 함께 신나게 즐겨보세요. 올리버 아저씨가 노래하며 하프 연주를 시작하자 그동안 흉을 보던 사람들도 기분이 좋아져서 춤을 추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나 봐요. 올리버 씨의 노래와 연주를 들으니 즐거워 지는군요. 오늘 밤은 정말 행복하네요. 하지만 연주가 끝나지 않자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지요. 올리버 씨 계속 춤을 추었더니 팔다리가 아파서 몹시 힘듭니다. 다음에 다시 올 테니 오늘은 이제 연주를 멈춰 주세요. 아저씨는 골탕을 먹이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지쳐 쓰러지는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발 그만요 올리버 씨. 꼴 좋다. 그동안 내 흉을 그렇게 보더니 맛이 어떠냐. 아저씨는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연주를 했지요. 그런데 그 순간 뚝 하고 하프줄이 끊어지더니 스르르 사라져 버렸습니다. 화가 난 요정들이 이 사실을 알고는 도로 가져간 것이에요. 그날 밤부터 올리버 아저씨는 매일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요정님 제발 요스러풀을 돌려주세요. 라고 말이지요. 오늘의 동화 박시전 조선인조 때 이득춘이라는 재상이 있었습니다. 이득춘은 젊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여 경상감사와 함경감사 좌이정을 지내고 이제는 벼슬에서 물러나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득춘은 바둑을 잘 두어 적수가 없었을 뿐 아니라 피리도 아주 잘 불었습니다. 어느 날 이득춘이 집에 홀로 있는데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비록 행색은 초라했지만 눈에서 빛이 나는 것이 보통 사람은 아닌 듯 했지요. 저는 금강산에 사는 박처사입니다. 듣자하니 상공께서는 바둑과 피리에 있어서 세상에 당할 사람이 없으시다 하던데요. 이득춘은 박처사와 바둑을 두었으나 박처사를 당할 길이 없었습니다. 또한 이득춘이 부는 피리 소리도 아름다웠지만 박처사가 부는 피리 소리에 새는 날기를 멈추고 꽃은 춤을 추는 듯 했지요.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신의 솜씨라고 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군요. 무슨 말씀을 보잘것없는 재주일 뿐입니다. 그런데 되게 아드님이 있다 들었는데 잠깐 만나볼 수 있겠는지요. 박처사의 말에 이득춘은 아들 시백을 불렀습니다. 박처사는 시백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도수를 조금 익혀 미래를 볼 줄 압니다. 아드님은 장차 재상이 될 인물입니다. 어허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어 가문을 빛낸다면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제가 상공을 찾아뵌 것은 부탁이 있어서 입니다. 들어주시겠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실은 제게 나이가 찬 딸이 있는데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그래도 기본을 다 가르쳤으니 상공의 가문에 든다고 해도 크게 해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상공의 아드님과 혼인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정말인가요 처사의 능력이 이렇듯 대단한데 따님이 어찌 평범하겠습니까 저로서는 더 없는 기쁨입니다 그러면 보름 날쯤 상공께서 직접 아드님을 데리고 금강산으로 오십시오 박처사가 떠난 뒤 이득춘은 아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낮에 만난 박처사의 딸과 너를 혼인시키기로 했으니 그리 알고 있어라 혼인은 지극히 중대한 일인데 어찌 제상의 집안에서 사내 사는 이름 모를 사람의 딸을 며느리로 만난다는 말입니까 이득춘의 부인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박처사는 신선이라 할 정도로 토가 깊은 인물이었소 그 딸 그 딸 또한 아버지에게 교육을 받아 절대 평범하지 않을 듯하니 염려도 시구려 박처사와 약속한 날이 가까워 오자 이득춘은 아들 시백과 하인 며칠 데리고 길을 떠나 여러 날 만에 금강산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깊은 산속에서 길을 찾지 못해 고생을 하다가 결국 산에서 밤을 보내게 되었어요 확실하지도 않은 사람의 말을 듣고 낭패를 보는 것 아니옵니까 시백의 말에 이득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니다 내일이 약속한 날이니 하루만 더 기다려 보자꾸나 이튿날 아침 산골짜기 깊은 곳에서 박처사가 나타났습니다 재부족함으로 산속에서 밤을 지세우시게 했으니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크게 불편하지는 않으셨는지요 무슨 말씀을 저희가 길을 잘못 들어 괜한 고생을 한 것이지요 제가 앞장설 테니 천천히 따라오십시오 이득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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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랭이 박처사의 뒤를 따라 산에 오른지 한참이 지나자 절벽이 좌우로 병풍처럼 늘어선 아늑한 골짜기 가운데 작은 초가집이 보였습니다 이곳이 제가 사는 집입니다 누추하지만 안으로 드시지요 그리고 날이 저물기 전에 혼인식을 지뤄야 박처사의 재촉으로 두 집안은 간소한 혼인식을 치렀습니다 혼인식을 마치자 박처사가 이득춘에게 당부했습니다 먼 길을 오셨으니 아예 제 딸을 데리고 가옵소서 다만 얼굴을 가린 비단은 댁으로 돌아가셔서 풀도록 하십시오 이에 이득춘은 박처사와 아쉽게 작별인사를 하고 신부를 데리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이득춘은 집으로 돌아온 뒤 신부의 얼굴을 가린 비단을 풀도록 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식구들은 신부의 얼굴을 볼 수 있었지요 그런데 신부는 얼굴이 심하게 얼근대다가 눈에 초점도 맞지 않았고 코는 납작하며 입은 커다란 것이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흉한 모습이었습니다 신랑인 시백을 비롯해 식구들은 못마땅한 표정이었으나 이득춘은 이렇게 달랬습니다 양귀비는 미인이었으나 나라를 망쳤고 제갈량의 처는 못생겼지만 어진 성품과 뛰어난 학식으로 남편을 도와 천하의 이름을 떨쳤다 박처사처럼 훌륭한 분이 딸의 얼굴이 흉함에도 구태여 나를 찾아와 혼인을 정한 것은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이다 이 또한 인연이니 모든 것을 받아들이도록 해라 대감의 말씀이 틀리지는 않으나 혼인을 한 시백이 색시를 멀리 하지는 않을까 걱정이군요 부인이 아들 시백에 못마땅해 하는 얼굴을 보고 말했습니다 과연 이득춘의 부인이 염려한 대로 신랑인 시백은 부인을 멀리 이미 혼인식을 치른 몸이었지만 부인 근처에는 얼신도 하지 않고 밖으로만 나돌았지요 보다 못한 이득춘이 억지로 아들을 색시와 함께 잊게 했지만 시백은 첫 달기 울기도 전 아직 별이 있을 때 방을 빠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박씨 부인은 시아버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인물이 추하여 지아비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 자칫 저 때문에 집안의 화목이 깨어질까 두렵습니다 뒤뜰에 방을 지어 따로 지내게 해주십시오 이에 이득춘은 시백을 불러 크게 꾸짖었습니다 사내대장부가 효도를 모르고 어찌 충성을 알겠느냐 네가 며느라기를 멀리하는 것은 곧 부모를 무시하고 불효하는 것이오 나아가 나라에 충성할 근본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내 지금은 며느라기가 바라는 대로 해주겠다만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 부부간에 가까이 지내도록 해라 시백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못했고 이득춘은 며느리의 말대로 뒤뜰에 작은 집을 지어주고는 개화라는 몸종이 시중을 들도록 했습니다 얼마 뒤에 임금이 이득춘에게 우의정 벼슬을 내리고 다시 나란힐을 돌보도록 했습니다 내일 궁에 드니 새 관복을 입어야겠소 이득춘의 말에 부인이 바느질 잘하는 사람을 부르려 하자 박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옷은 제가 짓겠습니다 옷값만 마련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비싼 옷감을 망칠 것이 염려되어 말렸지만 이득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본래 진짜 소중한 것은 눈에 띄지 않는 법이다 면을하기에 욕모가 곱지 않다고 바느질 솜씨도 없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잘못이다 이튿날 아침 박씨 부인은 밤새 지은 관복을 이득춘에게 주었습니다 앞뒤로 구름이를 나는 학을 수놓은 관복은 마치 바느질 자라는 직녀가 지은 듯 흠잡을 데 없이 뛰어났고 이득춘의 몸에도 꼭 맞았습니다 이득춘은 기뻐하며 관복을 입고 궁으로 들어갔어요 형의 옷은 누가 지었느냐 임금이 이득춘에게 물었습니다 신의 며느리가 지었나이다 경의 며느리를 보지는 못하였으나 친 관복을 보니 정말 빼어난 재주를 지녔음을 알겠소 동우지 인간의 솜씨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바느질이 곧구려 수놓은 학과 봉앙이 살아있는 듯하오 그런데 경은 어찌하여 그렇게 재주가 뛰어난 며느리를 홀로 지내게 하는고 황공하우나 전하께서 어찌 그 일을 아시나이까 수는 빼어나기 그지없지만 수놓은 봉황은 푸른 바다를 건너느라 배를 줄이고 있으며 짝을 잃고 우는 듯하여 짐작하였소 모두가 신이 부족한 까닭입니다 이득춘이 박차살을 만난 일 아들을 혼인시킨 일을 모두 이야기하자 임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의 며느리는 비록 용모가 흉하나 빼어난 인물임이 분명하오 내어 엿 미역여 날마다 쌀을 서마식 내리리라 어느 날 박씨 부인은 몽종 개화를 시켜 이득춘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내일 종로에 나가면 제주에서 온 말이 있을 것이옵니다 하인을 보내시어 가장 마르고 볼품없는 망아지를 300냥을 주고 사오도록 하십시오 이득춘은 이미 며느리가 뛰어난 인물임을 알기에 하인을 불러 그대로 시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인이 종로에 나가보니 과연 많은 제주말 가운데 마르고 볼품없는 망아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하인은 장사꾼과 흥정하여 말값으로 백만냥만 치르고 나머지는 자신이 챙긴 뒤 말을 데리고 돌아왔지요 물건이란 그것에 맞는 값을 주고 사야하는 법이니 가서 나머지 200냥을 마저 주고 오시오 박씨 부인은 집안에서도 하인이 한 일을 손바닥 보듯이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아이는 말을 판 장사꾼에게 다시 가서 200냥을 마저 주고 왔지요 그날부터 박씨 부인은 망아지에게 쌀과 참깨를 섞은 여물을 주며 정성껏 길렀습니다 3년이 흐르자 볼품없던 망아지는 천하에 둘도 없는 훌륭한 말이 되었어요 어느 날 박씨 부인이 이득춘에게 말했습니다 며칠 뒤면 중국에서 사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이 말을 보이시면 당장 사려고 할 것입니다 값은 3만냥을 부르소서 300냥을 주고 산 말을 3만냥이나 받으라니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니오라 한 번에 천리를 가는 천리마입니다 너무 빨라서 불과 수천리인 조선에서는 쓸모가 없고 드넓은 중국에서나 필요하지요 3만냥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박씨 부인의 말대로 며칠 뒤 중국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이득춘이 사신에게 말을 보여주니 천하에 둘도 없는 명말하면서 자기에게 팔라는 것이었지요 이 말은 본 뒤 내가 고른 것이 아니라 며느리가 골라 정성스레 키운 말이요 며느리는 꼭 3만냥을 받으라고 하는데 좀 많은 것 같아서 이득춘이 미안한 표정을 짓자 사신은 펄쩍 뛰며 말했습니다 전하에 다시 없는 명말을 사는데 어찌 3만냥을 아끼겠습니까 5만냥 아니 10만냥도 아깝지 않소이다 말값으로 3만냥을 받은 이득춘은 다시 한 번 며느리의 신통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득춘이 뒤뜰에 가보니 박씨 부인이 하인들을 시켜 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심는 위치가 이상했어요 어떤 나무는 동쪽에 또 어떤 나무는 서쪽에 이렇게 동서남북 방위를 맞춰 심는 것이었습니다 이득춘이 이상히 여겨 묻자 박씨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장차 있을 난에 대비한 것입니다 때가 오면 자연이 아시게 될 테니 너무 자세히 묻지 마십시오 모두 하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해를 잃지 않으면 그 이상의 소원이 없사옵니다 나무를 다 심은 박씨 부인은 자기가 사는 별당을 화를 피하는 곳이라는 뜻으로 피와 당이라 이름 짓고 변함없이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박씨 부인의 남편 시백이 과거를 치르는 날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몸종 개발을 시켜 남편에게 벼루를 전했지요 아시께서 전하는 것이옵니다 이 벼루에 먹을갈아 글을 쓰시면 분명 장원급제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박씨 부인이 준 벼루에 먹을갈아 글을 쓴 시백은 장원급제를 했고 이득춘의 집에서는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음식을 내오고 술을 따르며 모두가 모여 흥겨운 잔치를 버리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오색구름이 날아왔지요 안녕하십니까 사돈어른 하늘에서 들리는 귀에 익은 소리에 이득춘이 고개를 들어보니 박처사가 오색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놀라운 광경에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웬일이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들놈이 급제하여 소식을 전하기 위해 사람을 보내려는 참이었습니다 괜한 수고를 하실 것 같아 제가 직접 왔습니다 용성한 대접을 받은 박처사는 떠나기 전에 딸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 내 고생은 끝났다 이제 허물을 벗도록 해라 박처사의 말이 끝나자 박씨 부인은 아주 어여쁜 여인으로 변했습니다 발밑에는 여태 쓰고 있던 흉한 모습에 허물이 벗겨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연이어 벌어진 신기한 일에 놀라면서도 기뻐 했습니다 가장 기뻐한 사람이 남편 시백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었지요 그해 가을 심한 가뭄으로 식량이 부족해진 오랑캐가 조선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병조판서가 된 시백은 임경업 장군과 함께 뛰어난 병법으로 오랑캐를 물리쳤지요 전쟁에서 계속 패배하자 오랑캐 왕은 점술사에게 물었습니다 아무리 전쟁을 해도 조선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별을 보니 조선에는 뛰어난 도수를 부리는 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먼저 없애야 조선을 이길 수 있지요 이에 오랑캐 왕은 훌륭한 모술을 익힌 여인 기용대에게 조선에 뛰어난 인물을 찾아 없애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기용대는 몰래 한양으로 들어와 밤마다 별을 살핀 결과 조선에 뛰어난 인물이 박시부인 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한편 박시부인은 하늘을 살펴보더니 시백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오늘 연회에 가시면 아름다운 기생이 있을 것입니다 용모가 빼어나고 재주 또한 뛰어나지만 가까이 하시면 큰 화를 입을 것입니다 그 기생을 제가 있는 피화당으로 보내십시오 그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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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서 박시부인은 가까이 가까이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 기생은 바로 오란 캐방의 명령을 받고 박시부인을 죽이러 온 기용대가 변장한 것이었지요 시백은 그 기생에게 저녁에 자기 집으로 오도록 당부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기용대가 찾아오자 시백은 하인을 시켜 부인이 머무는 피화당으로 보냈습니다 주인께서 곧 나오실 것이니 잠시 동안 기다리며 술과 음식을 드시지요 박시부인은 기용대에게 음식과 술을 대접했습니다 몸종 개화는 미리 일러준 대로 박시부인에게는 약한 술을 기용대에게는 독한 술을 권했습니다 술을 똑같이 마셨지만 독한 술을 마신 기용대는 몹시 취했지요 기용대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박시부인은 기용대의 품에서 날이 새파랗게 선 비수를 찾아냈습니다 기용대야 잠에서 깨어 나를 보라 고함 소리에 기용대가 놀라 눈을 떠보니 박시부인이 칼을 들고 있는데 감히 덤벼들 수가 없어 고개를 숙이고 잘못을 빌었습니다 부인께서 이미 제 정체를 아시고도 살려주시니 은혜가 태산 같습니다 믿었던 기용대마저 실패하고 돌아오자 오랑캐왕은 용골대와 용올대라는 형제 장수를 보내 조선을 치도록 했습니다 박시부인은 미리 이 사실을 알고 이득충과 시백에게 임경업을 선두에 내세우도록 했으나 간신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오랑캐는 조선의 수도인 한양에까지 쳐들어왔고 임금은 남한산성으로 피해야 했지요 임금까지 피난을 가는 위급한 지경임에도 박시부인은 가족 모두를 피화당이 있는 뒤뜰에 모이도록 하고 말했습니다 이곳은 오랑캐가 절대로 들어오지 못할 테니 모두 안심하십시오 이때 용올대가 군사를 이끌고 이득춘의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며 검은 구름이 몰려들고 천둥과 번개가 치는 것이었습니다 용올대가 크게 놀라 도망치려 했지만 들어올 때는 그냥 평평한 길이었던 곳에 칼같이 날카로운 바위가 가득하고 양쪽은 청길 낭떠러지여서 빠져나갈 수가 없었지요 결국 용올대와 오랑캐 군사들은 모두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아우 용올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용골대는 더 많은 군사를 이끌고 이득춘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대체 누가 대하우를 해쳤느냐 원수를 갚으리라 칼을 빼어들고 뛰어들려는 용골대를 부하가 말렸습니다 장군 참으십시오 저 나무 심은 모양을 보니 옛날 제갈공명의 팔진도가 같습니다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큰 활을 입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나무를 모두 베어버려라 용골대의 명령에 군사들이 막 나무를 베려고 할 때였어요 갑자기 거센 바람이 몰아치더니 어디선가 금빛 번쩍이는 갑옷을 입은 군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랑캐들이 놀라서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박씨 부인이 나타나 말했어요 용골대야 니 아우가 내 손에 죽었거늘 너조차 죽기를 재촉하느냐 하늘의 군사가 나를 도우니 목숨이 아깝거든 빨리 너희 나라로 돌아가거라 이미 하늘의 군사들을 보고 사기가 꺾인 오랑캐 군사들은 박씨 부인의 호통을 듣자 앞을 다투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용골대가 용감하다고 해도 부하들이 도망치는 데야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그러면 아우의 시체라도 가져가도록 해주시오 용골대는 머리를 숙여 애원했습니다 안된다 조선을 침략하면 이렇게 된다는 본보기로 이 땅에 남겨두어야 한다 박씨 부인은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용골대는 하는 수 없이 말머리를 돌려 조선에서 물러갔고 박씨 부인은 오랑캐를 물리친 공으로 큰 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시백은 우의정에 올라 나라에 충성을 다했지요 그 뒤로 박씨 부인은 자녀 열 하나를 낳고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엘리자와 오빠들 겨울이면 제비들이 모여드는 따뜻한 남쪽 나라에 왕비를 잃고 혼자가 된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왕에게는 열한 명의 왕자와 엘리자라는 어여쁜 공주가 있었어요 열한 명의 왕자들은 모두 가슴에 별을 달고 허리에는 긴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그들이 왕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왕자들이 학교에 가면 엘리자는 수정으로 만든 탁자에 앉아 과학책을 읽곤 했습니다 호기심 많은 엘리자는 과학을 무척 좋아하는 공주님 이었습니다 어느 날 막내 왕자가 엘리자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자 큰 형이 준 칠판에 글씨가 안 써지는데 왜 그런 거지 왕자들은 모르는 것이 있으면 항상 엘리자에게 찾아오곤 했습니다 엘리자는 모르는 것이 없는 과학 천재였으니까요 엘리자는 막내 왕자가 가지고 온 칠판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것은 수정으로 만든 투명한 칠판 이었어요 오빠 무엇으로 썼는데 엘리자가 물었습니다 방해석으로 만든 펜으로 썼어 방해석으로 수정 칠판에 글씨를 쓸 수 없어 왜 그런 거지 글씨가 써지려면 펜이 칠판보다 더 단단해야 하거든 수정은 석영이라고도 하는데 방해석보다 석영이 더 단단하기 때문에 글씨가 안 써지는 거야 그리고 방해석은 충격에 약해서 잘 쪼개지거든 엘리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수정 칠판에 글씨를 쓸 수 있지 여기에 아름다운 사랑의 메시지를 써서 여자친구에게 선물하고 싶은데 막내 왕자는 몹시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엘리자는 서랍에서 다이아몬드로 만든 펜을 꺼내 막내 왕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막내 왕자가 그 펜을 사용하자 수정 칠판에 사랑해라는 글씨가 써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글씨가 써진 거지 막내 왕자가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금강석 이라고도 하는데 광물 중에서 제일 단단해 다이아몬드 펜으로는 어떤 칠판에도 글씨를 쓸 수 있어 광물이 얼마나 단단한지는 모스국기로 판단하는데 숫자가 높아질수록 단단하다는 걸 의미해 엘리자는 이렇게 말하면서 10개의 광물 이름을 모스국기 순서대로 수정 칠판에 썼습니다 이걸 보면 어떤 광물이 가장 단단한지 알 수 있어 가장 단단한 광물은 10도인 다이아몬드야 아 광물들도 국기가 다 다르구나 엘리자 덕분에 새로운 사실을 또 하나 알게 됐어 막내 왕자는 기뻐 어쩔 줄을 몰라하며 수정 칠판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영리한 엘리자 덕분에 막내 왕자는 멋진 연애 편지를 쓸 수 있었답니다 왕자들과 엘리자는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하지만 그 행복도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왕이 마음씨가 고약한 새 왕비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새 왕비는 왕자들과 공주를 사랑해 주지 않았어요 어느 날 궁궐에서 성대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새 왕비는 왕자들에게 모래가 가득 담긴 상자를 주며 안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걸 과자라고 생각해라 너희는 잔치를 버리는 곳에 얼신도 하지 말고 이 방 안에만 있도록 해 왕자들은 몹시 배가 고팠지만 그렇다고 모래를 먹을 수도 없어 멀뚱 멀뚱 서로를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때 엘리자가 오빠들의 방 안에 들어왔습니다 오빠들은 모래를 쌓아두고 뭐해 새엄마가 이걸 먹으래 그리고 잔치에 나오지 말래 다섯 번째 왕자가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정말 슬프다 다른 왕자들도 다섯 번째 왕자를 거들었습니다 즐거운 잔치 구경도 못하고 방 방 안에만 갇히게 된 왕자들과 엘리자는 너무나 심심했습니다 엘리자는 울적해진 오빠들을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엘리자는 모래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를 오빠들에게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오빠 모래도 딱딱한 돌이 될 수 있다는 거 알아? 말도 안 돼 이렇게 부드러운 모래가 어떻게 딱딱한 돌이 될 수 있어? 모래가 쌓이고 그것들이 오랫동안 굳으면 사암이라는 돌이 돼 또 자갈들이 오랫동안 쌓여 굳으면 여감 이라는 돌이 되고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걸 공부 좀 해야겠어 다섯번째 왕자는 머리를 긁적거리며 부끄러워 했습니다 가장 나이 어린 엘리자보다 모르는 게 많았기 때문이지요 엘리자와 왕자들은 방 안에서 모래성 쌓기 놀이를 시작했습니다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왕자들과 엘리자는 잠시나마 배고픔을 잊을 수 있었어요 며칠 후 왕비는 어린 엘리자를 시골 농부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왕에게는 왕자들에 대해 나쁘게 말해 왕이 왕자들을 미워하게 만들었지요 어느 날 왕비는 왕자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 너의 힘으로 먹고 살아 말 못하는 못생긴 새가 되어 당장 날아가 버려 왕비는 왕자들에게 마법을 걸었습니다 왕자들은 곧 열한 마리의 아름다운 백조가 되었어요 백조들은 구슬프게 울면서 궁궐을 떠나 숲속으로 날아갔습니다 백조들은 동생 엘리자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엘리자가 살고 있는 농부의 집으로 날아가 집 안을 기웃거리기도 하고 날개를 퍼덕거려 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른 새벽 깊은 잠에 빠져있던 엘리자는 아무런 기척도 느끼질 못했습니다 백조들은 하는 수 없이 다시 하늘 높이 올라 숲속 깊은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한편 가난한 농부의 집에서 살게 된 불쌍한 엘리자에게는 가지고 올 장난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는 낡은 유리창에서 떼어낸 유리를 가지고 놀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엘리자는 유리의 가장자리를 깎아 가운데가 볼록하게 튀어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땅바닥에 있는 개미를 들여다보았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유리 가장자리를 조금 깎았을 뿐인데 개미가 크게 보이네 엘리자는 우연히 볼록렌즈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엘리자는 하루종일 곤충을 관찰하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벌레들은 다리가 모두 여섯개야 엘리자는 모든 벌레들의 다리는 여섯개라는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엘리자는 푸른 나뭇잎들로 뒤덮인 숲속에서 볼록렌즈로 이것저것을 관찰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엘리자는 볼록렌즈로 빛을 한곳에 모을 수 있으며 그렇게 한곳에 빛을 모은 채로 있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빛이 모이는 곳에 불이 일어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영리한 엘리자는 볼록렌즈를 이용해서 불을 일으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농부는 귀여운 엘리자를 위해 간식으로 고구마를 주곤 했어요 그럴 때면 엘리자는 볼록렌즈를 이용하여 나뭇잎에 불을 붙여 고구마를 맛있게 구워 먹었습니다 하지만 낮에 즐거운 시간이 지나 쓸쓸한 밤이 오면 엘리자의 꿈속에는 어김없이 오빠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빠들이 오빠들이 그리워지면 엘리자는 슬픔에 잠기곤 했어요 이렇게 하루하루가 흘러 어느덧 엘리자는 열다섯 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엘리자를 보고 싶다고 해서 그녀는 궁궐로 되돌아갈 수 있었어요 왕비는 마법으로 엘리자도 새가 되게 하고 싶었지만 왕이 엘리자를 그리워해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왕비는 엘리자를 불렀어요 공주 이젠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들판에서 산책을 하도록 해요 왕비의 명령대로 공주는 매일 3시간씩 들판을 걸어 다녔습니다 왕비의 명령을 거역하면 다시 농부의 집으로 쫓겨나거나 오빠들처럼 새가 들길 뻔했습니다 그날도 엘리자는 나무 한 그루 없는 들판을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글거리는 태양 때문에 눈을 뜨는 것 조차 힘들었지요 그때 였습니다 공주님 지금은 태양에서 나오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시간이에요 강한 자외선을 많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밭을 메고 집으로 돌아가던 소년이 공주를 걱정해 주었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왕비님의 명령이라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자외선이라는 게 뭐니 자외선은 엘리자가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자외선은 태양에서 나오는 눈에 안 보이는 빛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빛도 있어 공주는 궁금해졌습니다 태양에서 나오는 빛 중에서 눈에 보이는 빛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빛도 있지요 눈에 보이는 빛은 빨주노초 파남보 등 일곱 색깔로 이루어져 있지요 빨간 빛이 에너지가 제일 작고 보랏빛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지는데 보랏빛 보다 에너지가 크지만 눈에 안 보이는 빛이 자외선 이랍니다 그러니까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 얼굴에 기미나 주근깨가 생길 수도 있고 심하면 피부암이 생겨 죽을 수도 있지요 소년의 말에 엘리자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왕비의 명령 때문에 엘리자는 어쩔 수 없이 매일 길판을 걸어다녀야 했어요 이렇게 몇 달 동안 자외선을 쬐 엘리자의 얼굴은 사람들이 못 알아볼 정도로 검게 그을렸습니다 자외선의 얼굴이 타버린 것이지요 왕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엘리자에게 며칠 동안 세수할 물을 주지 않고 엘리자가 잠든 사이에 한여들을 식혀서 엘리자의 얼굴에 새까만 숫 검정을 발랐어요 하지만 엘리자의 방에는 거울이 없어 그녀는 이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왕이 정원을 거닐다가 엘리자를 보았습니다 저기 저 지저분한 너희는 누구냐 왕이 신하들을 불러물었어요 저희들도 모르는 저녀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왕이 그토록 사랑하던 공주 엘리자를 알아보는 신하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 아이를 당장 궁궐에서 쫓아내라 왕은 얼굴을 찡그리며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엘리자는 아버지라고 불러보지도 못하고 궁궐에서 쫓겨났어요 엘리자는 열한 명의 오빠들을 떠올리며 한없이 울었습니다 슬픔에 젖어 한참 동안 숲길을 걷던 엘리자는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엘리자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곧이어 날이 저물고 사방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너무 무서워 엘리자는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갑자기 사방이 환해졌습니다 누구지 엘리자는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반딧불이 한 마리가 엘리자의 주위를 밝혀준 것이었습니다 그래 반딧불이는 빛을 낼 수 있어 반딧불이의 투명한 뱃속에는 루시페린이라는 물질이 있지 반딧불이가 숨을 쉬면 산소와 루시페린이 결합해 루시페라아제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이 물질이 빛을 낸다고 들었어 친절한 반딧불이 덕분에 엘리자는 무섭지 않게 낙엽을 입을 삼아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엘리자는 밤새 오빠들 꿈을 꾸었어요 오빠들은 칠판에 낙서를 하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전과 다른 점은 수정 칠판이 아니라 활석으로 만든 칠판에 펜이 아닌 손톱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활석은 모스 국기가 일도록 광물 중에서 제일 약해 손톱으로도 글씨를 쓸 수 있었거든요 어느새 날이 밝아 해가 하늘 높이 떠올랐습니다 엘리자는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런데 잠에서 깨어난 엘리자를 개구리 한 마리가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본 사람 중에서 제일 지저분해 개구리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엘리자는 말하는 개구리가 있다는 것도 이상했지만 자신의 얼굴이 어떤지도 궁금해졌어요 엘리자는 주위를 둘러보다 조그만 연못을 발견했습니다 그래 연못에 비추어보면 내 얼굴을 볼 수 있을 거야 빛의 반사를 이용하는 거지 내 얼굴에 반사된 빛이 연못 물에 다시 반사되어 내 눈으로 들어오면 얼굴에 볼 수 있을 거야 엘리자는 주저하지 않고 연못으로 뛰어가 물 위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것은 더럽고 못생긴 소녀의 얼굴이었어요 내 말이 맞죠 개구리가 엘리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엘리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아름답던 얼굴이 더럽고 못생긴 얼굴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개구리는 엘리자가 울자 그녀를 놀린 것이 미안해졌습니다 아가씨 그 연못물로 목욕하면 얼굴이 하얗게 될 거예요 전에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엘리자는 개구리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엘리자는 옷을 벗고 맑은 연못물에 몸을 담그었어요 목욕을 끝내고 연못물에 다시 얼굴을 비추자 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다시 아름답게 변한 엘리자를 바라보며 개구리는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감탄했습니다 우와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아가씨군요 난 아가씨처럼 곱고 하얀 얼굴은 처음 봐요 개구리의 칭찬에 엘리자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당신의 초록색 몸도 예뻐요 나도 당신처럼 하얗고 예뻤으면 좋을 텐데 개구리가 안타까운 듯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런 개구리를 위로하며 엘리자가 말했습니다 내 얼굴이 하얗게 보이는 것도 개구리님의 얼굴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도 모두 빛의 성질 때문이에요 태양에서 오는 빛에는 모든 색깔이 다 들어있답니다 그런데 내 몸은 하얀색을 빼고 나머지 빛을 받아들이고 개구리님의 몸은 초록색만 빼고 나머지 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몸이 받아들이지 않는 색이 우리 눈으로 들어와 우리는 각자의 색깔을 가지는 겁니다 개구리님의 몸이 초록색인 것도 곰님의 털 색깔이 갈색인 것도 다 이런 이유랍니다 자연은 참 신비로워요 자신이 가진 색깔을 반사해서 보는 사람의 눈에는 반사된 색깔로 보이게 되니까 말이에요 아 우리 몸의 색깔에는 그런 비밀이 있었군요 아가씨는 얼굴도 아름답고 머리까지 좋으신 것 같아요 개구리는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엘리자는 다시 옷을 주워입고 숲속을 걸었어요 잠시 후 엘리자는 과일이 몇 개 열린 나무들을 발견했습니다 엘리자는 과일을 따먹고 싶었지만 키가 닿지 않았어요 안타깝게 손을 휘저보던 엘리자가 말했습니다 과일이 많이 열려있다면 손쉽게 과일을 따먹을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쉬워 지나가던 다람쥐가 엘리자의 중얼거림을 듣고 멈춰 섰습니다 이봐요 아가씨 과일들이 많이 열리면 뭐해요 아가씨의 키가 안닿는데 어떻게 과일을 따먹을 수 있죠 비록 배가 고파 힘은 없었지만 엘리자는 다람쥐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만약 과일이 많이 열려있다면 과일의 무게 때문에 가지들이 축 처지게 될 거예요 지구가 과일을 잡아당기기 때문이죠 그렇게 지구가 잡아당긴다면 어떻게 과일이 나무에 매달려 있을 수 있죠 다람쥐가 이상하다는 듯 엘리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나뭇가지는 나무줄기에 매달려 있으면 과일의 무게 때문에 밑으로 쳐지지만 원래의 모양으로 입고 싶어하는 성질이 있어서 버티게 돼요 예를 들면 줄다리기를 할 때 서로 당기는 힘이 같으면 줄이 어느 쪽으로도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건 양쪽의 힘이 같아서 그런 거예요 지금은 사과가 매달려 있으려는 힘과 지구가 당기는 힘이 똑같기 때문에 사과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엘리자의 친절한 설명에 다람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래서 과일들이 나무에 매달려 있을 수 있는 거군요 아가씨가 좋은 것을 알려주셨으니 저도 보답을 할게요 그러고는 다람쥐가 재빨리 나무 위로 올라가서 사과를 하나 톡 땄습니다 다람쥐가 올라간 무게 때문에 가지가 휘청거리자 건드리지도 않은 사과도 하나 톡 떨어졌어요 아가씨 이거 드세요 제가 드리는 선물이에요 고마워요 다람쥐님 아니에요 아가씨 덕에 아주 신기한 사실을 알았는걸요 인사를 마친 다람쥐가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람쥐가 따준 사과와 저절로 떨어진 사과를 양손에 하나씩 쥔 채 엘리자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방금 사과의 힘과 지구의 힘이 달라졌어 과일을 지구가 잡아당기 과일이 매달려있는 힘보다 커졌기 때문에 과일이 땅으로 떨어지고 만거야 아무튼 사과가 두개나 생겼으니 배가 고픈 다로서는 너무 잘된 일이야 배가 고팠던 엘리자는 사과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엘리자는 다시 숲길을 걸어갔어요 한참을 가자 산 딸기 바구니를 든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예쁜 아이로 이 딸기 좀 먹으렴 할머니는 엘리자에게 딸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엘리자는 할머니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물었어요 할머니 열한 명의 왕재를 보셨나요 못 봤어 하지만 열한 마리의 백조가 날아가는 것은 봤단다 열한 마리의 백조요 엘리자는 왕재들이 백조로 변한 것을 새까맣게 모르고 있지만 할머니의 말을 듣고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백조들은 어디로 갔나요 저 아래 강물을 따라 내려 갔단다 할머니는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엘리자는 할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할머니가 알려준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얼마쯤 걸어갔을까요 엘리자는 조그만 땜목이 하나 띄워져 있는 강에 도착했습니다 엘리자는 땜목을 타고 강을 따라 내려갔어요 땜목은 강물을 타고 아주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강물이 빠르게 흐르는 걸 보니 여긴 상류인가봐 상류는 물살이 세거든 이런 곳은 물이 강바닥을 심하게 깎아내는 침식작용이 활발하지 이 강물은 아주 깊고 밑바닥은 물살이 깎여서 V자 모양이 되었을 거야 엘리자는 총알같이 달리는 땜목을 타고 아래로 아래로 떠내려 갔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물살이 느려지고 꾸불꾸불하게 굽이치는 강이 나타났습니다 꾸불꾸불한 강을 곡류라고 하지 하루가 되면 경사가 완만해져서 이런 곡류가 생기거든 가만 그렇다면 이제 바다로 가게 된다는 뜻인데 엘리자의 예상대로 땜목은 바다와 만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바닷가에는 수많은 조약돌들이 있었는데 모두 동글동글하고 반질반질 했습니다 엘리자는 조약돌이 둥그러진 이유가 궁금해졌어요 동그란 조약돌을 만지작거리며 엘리자는 추리를 시작했습니다 이건 바다물이 해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밀려 나갔다 하면서 돌과 바닷물이 부딪혀서 생긴 일일 거야 뾰족한 부분은 둥그스름한 부분보다는 더 많은 충격을 받아 달아지겠지 그러니까 뾰족한 부분이 깎이면서 돌이 둥글둥글해지는 거지 추리를 끝낸 엘리자는 할머니가 말한 백조들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무료함을 달래려 엘리자는 동그란 조약돌을 가지고 놀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조금씩 달라있었어요 하지만 틀림없는 오빠들이었습니다 엘리자는 기뻐하며 오빠들에게 뛰어갔습니다 엘리자 첫째 왕자가 엘리자를 알아보았어요 그들은 모두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들은 왜 백조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사람의 모습으로 되돌아온 거죠 왕비가 우리에게 마법을 걸었단다 우리는 해가 떠있는 동안만 백조로 살고 해가 지면 사람이 돼 어떻게 해야 마법을 풀 수 있죠 그건 알 수 없어 오빠들 저랑 여기서 살아요 제가 어떻게든 마법을 푸는 방법을 찾아내 겠어요 우린 저 바다 건너편에 살아 그리고 이곳에는 1년에 한 번만 올 수 있어 내일 아침에는 다시 백조가 되어 바다를 건너가야 해 안돼요 오빠들과 헤어질 순 없어요 엘리자는 큰소리를 내며 울어버렸습니다 왕자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지요 넷째 왕자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엘리자를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데리고 가면 어때 모두들 넷째 왕자의 생각과 같았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갈대와 버드나무 껍질로 엘리자를 태울 수 있는 튼튼한 그물을 만들었어요 다음날 엘리자가 잠에서 깼을 때 왕자들은 모두 백조로 변해 있었습니다 백조들은 엘리자를 그물에 태운 다음 그물과 이어진 열한개의 줄을 부리로 물고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엘리자를 실은 백조들은 하늘 높이 올라 구름 속을 지나갔습니다 엘리자는 마치 짙은 안개 속을 지나는 기분이었어요 엘리자를 태운 열한 마리의 백조들은 바다 건너편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아 엘리자가 뭔가 떠오른 듯 소리쳤습니다 해가 지면 오빠들은 사람이 될 거야 그럼 날개가 없어지니까 우리 모두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인 중력 때문에 바다로 떨어지고 말 거야 가만 힘을 받으면 물체의 빠르기는 점점 빨라지게 되고 그럼 우리는 엄청나게 빠르게 땅에 충돌하고 엘리자는 모두가 땅에 충돌해버릴 거라고 생각하니 겁이 더럭났어요 오빠들이 내 무게 때문에 빨리 날아갈 수 없어서 그래 하느님 저와 오빠들을 살려주세요 그때 백조들이 갑자기 아래쪽으로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떨어지나 봐 엘리자는 겁이 나서 눈을 감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미 해는 절반이나 바다에 잠겨있었어요 엘리자가 눈을 떠보니 그곳은 조그만 바위섬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자들도 모두 사람으로 변해 있었어요 엘리자는 그제야 안심했습니다 이었고 아침해가 떠오르자 왕자들은 다시 백주로 변해 엘리자를 태우고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백조들은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 산 중턱으로 내려앉았어요 막내 왕자가 엘리자에게 잠자리를 마련해주며 물었습니다 엘리자 오늘 밤에 무슨 꿈을 꿀래? 오늘은 반드시 오빠들에게 걸린 마법을 풀어드릴 방법을 찾아내는 꿈을 꿀 거예요 이틀 동안 바다를 건너느라 지쳐서인지 백조들과 엘리자는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엘리자가 눈을 떠보니 오빠들은 모두 날아가고 없었어요 엘리자는 산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전에 딸기를 건네준 할머니를 또 만나게 되었어요 또 만났군 예쁜 아가씨 할머니가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엘리자는 할머니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스스럼 없이 부탁했습니다 오빠들이 낮에는 백조가 되는 마법에 걸렸어요 그 마법을 풀 수 있는 방법을 혹시 아시나요? 방법이 있긴 하지만 할머니 부탁해요 할머니는 결국 엘리자를 산기슬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은 공동묘지였어요 저기 보이는 엉겅키를 꺾어서 맨발로 짓니긴 다음 잘게 찢어서 실을 만들어요 그 실로 긴 소매가 달린 옷을 열한 벌 만들어 열한 마리의 백조들에게 던지면 마법이 풀릴 거예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하고는 할 수 있겠냐는 듯 엘리자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엘리자는 오빠들을 떠올리며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오빠들을 구할 수만 있다면 엘리자는 속으로 어떤 어려움도 참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꼭 명심할 게 있어요 뭐죠 열한 벌의 옷을 모두 만들기 전에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말 한마디라도 입 밖에 내면 오빠들은 영원히 마법에서 풀릴 수 없게 될 거예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엘리자는 공동묘지에 혼자 남아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엉건퀴를 꺾기 시작했어요 엉건퀴에 가시가 엘리자의 부드러운 손을 마구 찔러 몹시 아팠습니다 그날 밤 오빠들이 사람으로 변하여 엘리자에게 돌아왔습니다 엘리자 잘 있었니 첫째 왕자가 물었어요 그러나 엘리자는 입을 굳게 다물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자 무슨 일 있니 둘째 왕자의 말에도 엘리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오빠들은 엘리자가 벙어리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못된 왕비가 엘리자를 벙어리로 만든 게 틀림없어 막내 왕자는 화가 났지만 마음씨 고약한 왕비를 어찌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튿날도 엘리자는 공동묘지에 앉아 하루종일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서산으로 질 때가 되자 엘리자는 산 위로 올라갔어요 오빠들이 돌아올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커다란 사냥개가 엘리자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금방이라도 엘리자를 덮칠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총을 든 잘생긴 젊은 남자가 사냥개를 물러서게 하고 엘리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은 황금빛 궁전에 사는 이 나라의 젊은 왕이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내가 본 아가씨 중에 가장 아름다운 분이군요 어디서 왔나요 왕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엘리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자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한마디라도 하게 되면 오빠들이 영원히 백조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불쌍한 벙어리지만 얼굴이 저토록 아름다우니 마음씨도 아름다울 거야 왕은 이렇게 생각하고 엘리자를 번쩍 안아 말에 태웠습니다 엘리자는 말을 못하니 어쩔 수 없이 궁궐로 가게 되었지요 여러 명의 시녀들이 엘리자에게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혀주고 거친 손에 흰 장갑을 끼워주고 물집이 생긴 발에 아름다운 유리구두를 신겨주었습니다 엘리자의 모습은 논의보시도록 아름다웠어요 왕은 아름다운 엘리자에게 반해서 곧 왕비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왕의 계획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대주교 였습니다 대주교는 왕의 결혼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왕의 결심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얼마 후 궁궐에서는 성대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온 나라의 종들이 우렁차게 울려 퍼지고 엘리자의 엘리자에게는 아름다운 금관이 씌워졌지요 온 나라의 사람들이 새로운 왕비를 축하해 주었지만 대주교는 결혼식 내내 엘리자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궁궐에 들어간 뒤로 엘리자는 공동묘지에 갈 수 없었습니다 많은 시녀들이 그녀를 따라다니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다 어느 날 밤 엘리자는 오빠들 생각에 잠을 잃을 수가 없었어요 엘리자의 마음속에는 온통 빨리 엉건키 옷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두 잠든 틈을 타서 엘리자는 조용히 궁궐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라고는 공동묘지로 갔어요 엘리자는 그동안 엉건키로 만들어 놓은 실로 부지런히 옷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엘리자가 궁궐을 빠져나가는 것을 알게 된 대주교는 더욱더 그녀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대주교는 엘리자의 몰래 뒤를 밟았습니다 공동묘지에 도착한 엘리자는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저게 뭐지 대주교가 중얼거렸습니다 무덤에서 반짝거리는 빛이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래 내 생각이 틀림없어 왕비는 사람이 아니야 무덤 속에서 나온 마녀가 분명해 대주교는 자기가 본 사실을 왕에게 알렸습니다 대주교의 말에 왕도 엘리자를 의심하기 시작했지요 그날 밤 왕은 일부러 잠든 척 하고 있다가 대주교처럼 엘리자의 뒤를 밟았습니다 엘리자는 무덤 앞에 앉아서 뭔가를 하고 있었고 주위에는 도깨비불이 번쩍거렸습니다 대주교의 말이 맞았어 왕은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성급히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한편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엘리자는 열심히 옷을 만들고 있었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막내 오빠의 오른쪽 판만 만들면 끝나겠어 오빠들 조금만 기다려요 엘리자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주비가 환해지는가 싶더니 수많은 군인들이 나타났어요 저 마녀를 당장 잡아라 그것은 대주교의 목소리였습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대주교가 군사들을 데리고 엘리자를 잡으러 온 것이었어요 엘리자는 서둘러 엉겅키 옷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엘리자는 대주교가 진행하는 재판에서 이렇다 할 변명 한마디 못하고 마녀로 몰리게 되었어요 결국 엘리자에게는 화형이 내려졌습니다 마녀를 죽여라 많은 사람들이 엘리자를 죽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엘리자는 열한 벌의 옷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어요 죽기 전에 오빠들에게 이 옷을 던져주어야 할 텐데 엘리자는 하느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열한 마리의 백조들이 푸드덕거리면서 엘리자의 주위로 날아들었어요 지금이야 엘리자는 첫째 왕자부터 차례대로 옷을 던져주었습니다 옷을 입은 백조들은 한 명씩 늠름한 왕자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막내 왕자는 한쪽 팔 대신 날개가 달려있었어요 엘리자가 열한 번째 옷에 오른쪽 팔을 만들지 못한 채로 끌려왔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비로소 엘리자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죄가 없어요 못된 왕비 때문에 마법에 걸린 오빠들을 구하기 위해 엉겅퀴로 옷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엘리자는 이렇게 말하며 흰 장갑과 유리구두를 벗어 자신의 손과 발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가시에 찔려 여기저기 물집이 생기고 피가 맺혀 있었지요 엘리자 우리 때문에 왕자들은 엘리자의 아름다운 마음씨에 울먹였습니다 백성들은 그제야 엘리자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왕비님 저희들이 나빴습니다 왕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엘리자의 가슴에 아름다운 장미꽃을 꽂아 주었습니다 왕비 내가 잘못했어 아름다운 엘리자는 방긋 웃으며 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온 나라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보리국수와 반지 이야기는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연히 만난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두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살아가면서 이렇게 가슴 아프고 애절한 사랑을 한 번쯤은 해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랑을 언제 해보셨나요 오늘은 아련하게 기억되는 애절했던 사랑을 떠올려 보시면서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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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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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